XSFM입니다. I, D, W, K 50년의 퇴보가 지겨웠던 주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한 번 화끈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곳의 정치인들은 그 사이에 새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길에서 만나시면 많이 물어보십시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남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남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만 더 쉬면 주말입니다. 저희만 안 그렇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만들고 진행하는 더불어 UMC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은 경선 불복, 무소속, 항명, 몸싸움 없는 클린 선거를 실천 중입니다. 심지어 후보도 없습니다. 나 오늘 왜 온 거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후보 프리, 오늘은 그냥 농축산인입니다. 청정지대, 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로스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바른면상 PD가 업무 과중으로 도저히 선거방송을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액세스몰 업무도 되게 빡빡한데 몇 주 내로 지금 티셔츠 작업도 마무리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옷 한 벌 만드는데 샘플을 수십 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필드 업무를 접고 중앙당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식스맨 오브 더 데케이드 바른덕질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면상 PD의 영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평화로운 덕질인이기도 합니다. 전남을 거의 꽉 쥐고 싶어하는 다 합쳐보면 되게 좋은 말만 있어요. 바른미래민주평화 의욕이 넘치는 덕질인 덕분에 분량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전남임을 까먹었을 뿐이었던 고통받는 정의 한반도 미래 무소속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라남도에서 새가 센 민주평화당이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전북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애도를 표합니다. 어제가 윤세민의 날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윤세민은 어제 오늘이 나의 날이구나 하고 착각해버렸어요. 내일이 자기 날인데. 거짓말처럼 힘을 다 써버렸군요. 그렇죠. 이 동네는요. 전라남도는요. 전라남도는요. 무소속 단일화하면 누가 나타나서 까나봐요. 과거에는 무소속 대현대가 있었어요. 삼신할매가 단일화하지 말라고. 네 이놈들! 정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느니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라고. 나 심심해. 나 진짜. 근데 또 웃긴 거는 거긴 안 가. 그러느니 바른미래당은 안 나가요. 심지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후보였다가 무소속으로 탈출하는 사례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판세 얘기 안 합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워낙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각 도당과 각 지역당의 분위기가 왜곡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전남 전북 도시면서 지금의 원내 5당이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뷰입니다. 후보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공천폭풍이 지나간 폐허에서 전해드리는 전남 골든벨 시간입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출마 판세를 보아하니 의외로 무소속 없을 상황 도지사 선거 4대1의 경쟁률인 줄 알았는데 바른미래당 후보가 등록을 해서 5대1입니다. 전남의 시장과 군수는 22명이 돼야 되는데 12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아직 남은 후보가 91명 4.1대1의 경쟁률 여기에는 32명이나 되는 민주당의 과잉 공급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20명 정의당 2명 한반도 미래연합 1명 무소속 34명 곡성군과 신한군이 8대1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당의 도당은 현재까지 영화 곤지암의 배경과도 같아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재보선, 국회의원 모든 민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제로그라운드입니다. 오늘 무관소행을 제가 97년의 새정치 국민의의가 신한국당의 당면 변경을 비웃으며 일간지에 낸 광고 문구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딴 나라당이 있습니다. 52명을 뽑는 전남 도의회 선거 예비후보 122명 현재까지 2.4대1 대부분의 지역구가 평이하며 단수후보지역도 다수 있습니다. 민주당 63명, 평화당 35명, 정의당 2명, 민중당 3명 무소속 20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211명을 뽑는데 현재까지 478명 2.3대1입니다. 광역의회와 달리 1대1 지역은 없는데 0.5대1 지역이 있습니다. 완도군, 나선거군은 2명을 뽑는데 현재까지 후보가 1명입니다. 그 후보가 플라나리아가 아닌 이상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완도군의 아무나 청취자 한 분 나가보십시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는 3명이고요.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주민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재선거도 투표하셔야 됩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무소속 후보 중에서요. 전화영화 단수공천, 퍼펙트25 아로니아 삼선연임, 아로니아진 광역 김치단재장, 콕집어 콕김치 도지사급 과일스낵, 푸르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공동체 녹색당만 제대로네요? 노무현재단도 제대로인데요? 아 그렇구나.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전라남도의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솔직히 노무현재단이랑 녹색당 가지고는 말장난 못치겠어요. 그 광고주들이랑은 안 친하거든요. 녹색당은 다 아니어도 됩니다. 산을 좋아해도 되고 바다를 좋아해도 됩니다. 고기를 좋아해도 되고 채소만 좋아해도 됩니다. 녹색당은 다 됩니다. 참여와 평화의 정당 녹색당의 정치실험 당신의 만원이면 됩니다. 보트그린.kr을 들러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공동체 녹색당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전라남 도지사 후보들을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남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김영록 63세 남자 완도생 광주서중 광주일고 건대행정학과 행시 21회 고위공무원 유닛 관선 강진군수 관선 완도군수 재선의 해남 완도진도 국회의원 20대에는 민주평화당 김영일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18대에는 경선불복으로 무소속 당선되었던 호남형 무소속 이었습니다. 18대 19대에 이어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나온 청와대 인사는 개파 안배 없는 척 엄청 섬세하게 이루어진 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측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올린 인사 중에는 김진표 직계의 박광훈 김근태계이자 박원순이 중용한 임종석 정세균계 전병원 박지원면으로 분류되던 김용록이 대표적입니다. 여하튼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이번 지선을 이유로 털고 나온 인사 중에 구찌가 제일 큽니다. FTA 절대 반대 발원기에만 주어지면 쌀직불금 밭직불금 수산직불금 인상 중국산김치 수입 반대 김영란법의 농축산물 제외 주장 등 전형적인 농촌 대변형 정치인 되겠습니다. 농촌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수가 적고 힘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천 의지가 언제나 의문시 되어 왔습니다. 올해의 AI 발생건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과 마사회의 용산장애발매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장관기간 동안 해온 일 중에 실효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맞춘 공약으로는 제2부지사 신설 섬진강 환경유역청 유역청 개설 SOC로는 고속철도와 연륙교 연도교 관련 공약이 꽤 많습니다. 타도해니까요. 휴일 어린이집과 무료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오타가 나서 키즈카피에라고 합니다. 한겨리에 류 오타죠. 약간 프랑스 말 같은데 카페 한겨리에 전남 음식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유네스코는 많은 걸 둘째 시키네요. 바빠요. 한국 지자체들이 놔주질 않아. 농다리 축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유적 공연 음식까지. 저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이번에 평냉 논쟁 타파에서도 보셨듯이 늘 변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공무원 노조를 만나서 업무 셧다운자와 강제 퇴근제 연차형 안식월제 등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도지사급 공약이라는 게 두루뭉술하고 스플래시 광역 데미지 위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치밀하다는 느낌 은 잘 들지 않습니다. 딱히 국회의원과 공직 생활 동안 구설수에 휘말린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후보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박매호 지원센터에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주식회사 자연과 미래인데요. 친환경농자재 제조회사로 현재 자본금 13억에 작년 매출 27억 98만원 영업이익 2억 2542만원 총 사원수 14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규모의 회사에서 도지사 한 번 나왔다가 낙선하면 회사 망할텐데요. 그러게요. 14명의 영업이익 2억이면 아슬아슬하네요. 대충 알겠는데. 특히 은행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약이 시그니처 상품인 것 같습니다. 2014년 8월에 해남 산이면간척지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퇴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인 멸충대장골드를 제공해서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멸충대장골드 CF만 들어주지 마세요. 지난 5월 16일 프로정치인답게 화나게 우는 안철수 인재영위원장의 손을 잡고 매우 어색하고도 열분 아마추어 미소를 띄우며 후보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다. 도지사 후본데 유면상 PD가 말했듯 저희 당은 후보를 악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악마? 열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은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벤처 창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주 새로운 노정 이라는 말로 냉정한 현실 분석과 뜨거운 도전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비밀을 밝혔네요. 저희가 그동안 그런 건 몰랐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줄은 길을 확 꺾어버리네. 오직 박매호 후보 자신의 SNS가 전부인데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은 친구 공개인지 정보가 별로 없고 트위터는 2011년 2월에 가입해 9월에 트윗 하나를 쓴 것이 전부입니다. 특이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SNS의 프로필에는 이름 말고 과로 속에 호메니옹 이라는 별명을 넣고 있는데요. 호메니옹? 어이입니다. 이게 정체불명입니다. 옴은 그 어르신을 얘기할 때 그 옴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머리도 굴려봤는데요. 딱 하나 지피는 것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루홀라 호메니 외에는 짐작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야톨라라고 부르죠. 시아파 이맘의 최고위 당시 아야톨라였던 루홀라 호메니를 한국에서는 호메니옹 이라고 불렀는데 맞아요. 아주 드물게는 호메니옹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누가요? 아 진짜 그렇게 부르는 아주 드문 사람이 정말이에요.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원어바름은 호메니옹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박매호 후보가 개척했던 해외시장에는 이란이 없어요. 따라서 이란 쪽 바이어 친구들한테 받은 별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이슬람 권역인 파키스탄과 이집트는 시아파관이 순이파 이슬람입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스테리는 남아있습니다. 왜 호메니옹이냐 이름인 박매호의 메호를 뒤집었나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아이가 어이로 바뀐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갑자기 니라는 글자가 끼어들어온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번 선거기간에 확실히 해명을 해야겠네요. 따라서 이분은 바른미래당의 아야톨라다. 이런 양반을 만나셨습니다. 도지사를 뽑겠다고 그랬는데 아야톨라가 났어요? 무슬림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도지사 후보는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한국 이슬람은 순이파인데 평화당 후보 모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름 민영삼 58세 남성 목포 출신 목포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역시 고려대에서 사회학 석사 졸업 직업은 정당인이라고 적어놨지만 겸 시사평론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입니다. DJ계파의 최종 후선들 중 하나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건 총리의 공보팀장 그리고 KBO의 11대 총재이기도 했던 민주당의 중진 정대철 의원의 보조관을 거치면서 중앙정기 스튜던트가 되어 노무현 정동영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의원 당선이 민영삼 후보의 유일한 선거 승리 이력입니다. 2010년 5회 지선에서는 적과 다시 합당한 민주당에게 실망했는지 적 목포에서 무소속 출마했으나 8.03% 득표하고 역시 약선했습니다. 호구지책을 걱정해야 될 때죠. 마침 2011년 일제히 개국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편의 패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서 봤다 싫었어요. 이후 종편에서 연수입이 억대에 달하는 종편 주요 정치평론가 중 하나에 등극합니다. 대표적인 막말은 당시 후보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를 두고 여자가 너무 나댄다. 이제야 정확히 기억나네요. 얼굴 봐가지고 50% 기억나는데. 한편 민영삼 현 후보 당시 정치평론가의 주된 밥줄이던 TV조선은 2014년 방송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을 지적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탄핵이 되고 다음 재승인 시즌인 2017년이 오자 TV조선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방심위 지적을 1회 받은 진행자 및 패널은 바로 출연 정지를 시키고 3번 지적되면 이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폐지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되자마자 민영삼 후보는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공천을 앞두고 탈당하듯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회주의 개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끔 보이는 민주평화당의 어르신급 양반들이죠. 이 사람은 물론 경력이 어르신급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안철수와 갈라선 민주평화당이 DJ기의 인사들을 모브던 지난 4월 평화당 최고위원으로 영입되어 이제 전남지사 후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준비는 했는지 공약이 있긴 하지만 공약 내의 모든 단어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 원고도 처음 써본 덕지인이 저런 평가를 내릴 것 같으면 덕지인이 성격이 안 좋든지 정말 이상한가 보네요. 다만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요. 정말로 무슨 어떤 의미를 쏘아내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요. 뽑아낸 건 이게 전부입니다. 뭔데요? 공약의 큰 틀이 협치와 연정입니다. 껴달라는 소리죠? 연정을 풀어줍니다. 끝이군요? 끝입니다. 네. 정의당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 노, 형, 태, 47세, 남성, 정당인 장흥출생, 장평서초, 장평중, 장흥고 전남도립대 약용자원원예개발과 2006년에 폭처 공동재물손괴 등 벌금 100만원 2007년에 공무집행방행폭처 이런 거 있고 2007년에도 몇 가지 정가들이 있거든요. 공동폭행, 재물손괴 이런 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있습니다. 집회시위네요. 이게 이제 2007년 당시 FTA 저지투쟁에서 생겼던 시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는 정의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고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장입니다. 전에는 민주노총 자동차연맹 광주 전남 사무국장이었고 정의당의 농민국장도 역임했습니다. 첫 출마입니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이거는 다른 지역 정의당 후보에게도 본 공약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월 10만원의 농민소득 기본 농민기본소득 시행 전라도의 농수산물과 북한 광물자원 막교환도 전라도 후보들하고 동기화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포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자 동착점 이러면 여기에 벨트만 붙이면 됩니다. 아무거나 단어 뽑아서 관광벨트 산업벨트 여기 푸드 벨트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교육벨트 그렇습니다. 전남대 의과대 설립 여수 광양의 산업재해존문병원 장성의 국립 심내열관 센터 설립 그리고 병원선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광양의 산대병원이 없다고요? 그런가 봐요. 병원선이 뭔가 했더니 말그대로 떠다니는 병원선 병원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 3일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섬저섬 다니면서 병원선 다니는 걸 3일 첫째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아저씨는 아저씨네요. 그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지원씨 나온 드라마죠? 아줌마는 드라마 좀 열심히 봐야지 이거 아저씨 소리 듣기 싫어 살겠네. 드라마 문의는 제게 다큐멘터리 3일 재밌어! 막 울어 나는 줄 먹고 보면 전시회 후방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필요한 곳에 의료 지원을 가거나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미국 스케일이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와 남해안들의 섬들을 오감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보건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군요. 네. 민중당 후보 확인하시죠. 끝으로. 이성수 49세 남성 정당인 문평동초 나주다시중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광덕구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재는 민중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지나온 길은 한총년, 민주노총, 통진당 등의 길이 있습니다. 저번 지선에서 통진당의 전남도지설모로 출마했었고요.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정가는 9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받은 건 사면이 됐고 2007년하고 2010년에 특수공모집행방해, 폭처집시업무방해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 하이스쿠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반대해서 투쟁하다가 투옥된 바가 있다고 본인 블로그에 써있어요. 네. 그와 관련된 정가일 것 같습니다. 네. 정가 기록만 봐도 뭘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 때 쓴 보라색 블로그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이쿠. 그리고 이번에는 전남도지사 이성수와 함께라는 카페에 이번 공약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건 정효언만 볼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퀴즈까지 풀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예산의 호수. 네. 예당호. 풀었는데.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여기저기서 긁어봤어요. 네. 통일 우주항공특구 조성. 통일 우주항공특구. 아따. 스킬 크다. 네. 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있습니다. 우주항공의 미래 활짝.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걸 크게 읽고 저 지금 읽은 다음에 자꾸 1초씩 쉬잖아요. 내용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뒤에 많아요. 봐봐요. 멋있어서 그래요. 더듬고 있네요.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건립하고요.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 그리고 일반 대안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신기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네. 미취업 졸업생에게 실업급여. 민중당은 지난번 대선에도 이 정도 충격파의 공약들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 야간 노동자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등등 워딩이 새로운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남도지사의 5당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농축산이 땅콩 갖다 댈까요? 아니면. 반이 들어. 뭐 이런 거. 나 오늘 전화로 출연할 거예요. 노인네들 물고 있는 거 있잖아. 아니면 옛날 데이터센트럴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한누나당 후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껍데기뿐인 문답이라도 했는데 오늘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 줌세. 네. 우선 목포시장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요. 전라남도 목포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67세 남자 저는 당직자, 주민, 언론사도 얼마든지 패가 갈려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분들은 언론기사 보실 때 부디 주의하십시오. 네. 호, 오를 모두 포함하여 가장 많이 들리는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늘어나 보겠습니다. 드라마 해신 촬영지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내 아저씨인데 해신 모른다. 뭐, 해신은 몰라요? 해신 아저씨들 다 아는 드라마 아니에요? 네. 난 몰라요. 최수종 씨 나온 거 맞죠? 꽤 됐죠? 꽤 됐네요. 원래 이렇게 두 글자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 최수종 씨 아닙니까? 두 글자이고 사극이면 고종, 순종, 최수종이잖아요. 원래 삼국시대 이전과 내 생각에는 그래봤자 해신하고 질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아 왕건 왕건은 앞에 네 글자예요. 태조왕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16연도교 설치 새로 취업시킨 2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한 모호한 인사기준 공무원 노조와의 심각한 마찰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2013년 7월 청산도 서편제공원에 세워진 김종식 흉상입니다. 참고로 후보의 이름은 김종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군수고 막 미친듯이 12년 동안 일을 너무 잘했어.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런 군수라면 흉상을 세운다고 하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흉상 세워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훈군수 자한당 후보보다 더 세네요. 김종식 후보는 제막식 날 직접 가서 그 옆에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나임 채색도 하지. 그러면 흉상이 몇 대 몇 스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대 1.1 수준으로 근접해 있었어요. 그러면 1대 1.1짜리 나님 프라모델을 만든 건가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살던 사람도 동상이 있을 수 있어요. 최동원 동상이나 마이클 조던 동상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도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상화를 깨하는 걸 피해야 될 살아있는 직업 정치인에게는 흉이 될 문제죠. 아무튼 공약은요. 100원 스쿨버스 제도 구도심에 집중된 중고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업 초등학교별 촉탁치과의사 제도 장난감 도서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공약을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 가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평화당 후보 보시겠... 아,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있습니까? 없다고요. 박홍률, 64세 남성, 진도 출신. 재선에 도전하는 현 목포시장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아, 이쪽 나오면 이쪽 안 나와요? 네, 무조건. 두 당이 다 후보가 없는 경우는 있어도... 조폭이야? 두 당이 함께 후보를 내는 적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엔 그렇군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평화당 보세요. 박홍률 후보는 관매 초 목포 중 목포고를 졸업했고요. 목포 덕인구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박정희가 암살당한 후에 국정원 공채에 합격합니다. 와, 선생님이었다가 국정원 공채로 들어가요? 네, 공무원이 됐죠. 국정원에 들어가서는 호남 출신에 대한 안목적인 차별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모든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이후 열심히 근속한 끝에 임동원 체제의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에 실무진으로 참여했고요. 국정원에서의 최종 직급은 충청북도 지부장. 승진하는 내내 호남 출신 후배들의 인사 고민 상담력을 하려 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진 퇴직하여 5회 지선에서 목포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합니다. 호남에 행시를 붙은 이런 특체도 있습니다만, 행시 붙은 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 출신 후보들은 다 이명박 정부 때 쏟아져 나왔죠? 네. 공직에서. 박형률 후보는 이 5회 지선에서 낙선하긴 했는데요. 공무원 조직에서 단련한 조직력과 친화력인지 민주당 정중득 후보와의 격차를 9천여 표 차이로 두면서 2위에 합니다. 이후 전라도에서 정치를 오래 하려면 민주당기 정당 당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국민의당의 입당, 현재의 민주평화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면서 공약 추진사항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은 도심재생과 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단지 유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관광이니 기업 유치니 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수산도시라는 컨셉, 도시기능에 선택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박명기 48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목포대 금융보험학과를 졸업했고요. 검색을 하면 2010년 서울시에 교육한 박명기의 정보만 나옵니다. 잘 걸러야 돼요. 그렇죠.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목포지역 주거연대 공중대표였습니다. 14년대 음주운전으로 150. 제가 검색을 잘못했는지 여러 번 확인해봤을 정도로 정보가 없습니다. 공약도 없고요. 페이스북은 있는데 공약 관련 내용은 없는 그냥 페이스북이에요. 시민들한테 공약을 제한받는다고 23일에 밝혔거든요. 지금 받는 중인가 봅니다. 저도 그런 후보 한명이 있는데. 목포는 정의당에게 있어서 윤소화와 서기호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후임자인데 썰렁하다. 네. 이상합니다. 아마 아직 한창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라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후보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후보죠. 한반도 미래연합. 아 옆에 보입니다. 경력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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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기대되네요. 한반도 미래연합. UN이 가수 UN 아니야? 이 후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선 뭐 하시려나. 한반도 미래연합. 한반도 미래연합. 김성남 44세 남성 정당인. 목포 홍일구 서울 기독대 신학가.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윤정한 후보도 총신대였죠. 네. 현 한반도 미래연합 전라남도 지구당 위원장. UN 세계재활기구 산하 세계식량위기협약연맹 세계식량분과 한국유치준비 부위원장.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근데 참 이게 신비스러운 것이 없는 걸 유치한다는 개념은. 원래 세계식량기구는 FAO라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세계식량위기협약연맹 세계식량분과. 100번을 고쳐 읽어봐라.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공약을 처음 찾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거는 김성남 후보가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폰으로 다시 찍은 영상을 아 이거 유행인가 봐. 유튜브에서 찾았거든요. 네. 그 영상 제목이 대가로 치고 김성남 캠프 대가로 닫고 MBC 뉴스 보도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이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KBS 목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그거 말고는 자료도 공약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히 꽂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 조사해야 할 후보는 많고 시간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자꾸 눈이 가죠. 그래서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대표의 구글플러스도 가보고요. 그 외에 좀 더 찾아봤습니다. 밴드도 들어가 보고요. 15일 성관위에 등록된 정당 10대 공약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공약을 찾았는데 일단 한반도 미래연합이 성관위에 등록한 정당 10대 전국 공약은 김성남 후보의 공약과 일치합니다. 표준형. 한반도 썬벨트 부산항 목포항 중국 상해안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세계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터 해저 횡단. 유라시아 대륙을 해저 횡단하겠다. 왜 굳이 해저로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굳이 그걸 해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까지는 해저로 간다는 거 아닐까요? 문장으로서는 비문이 아닌데 아직도 어지러워서 정리가 안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해저로 어떻게 횡단해? 목포항에서 중국 상해안까지. 아, 거기까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철도 다 닦아져 있는데 그냥 위로 가시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해저 횡단이라고 적었어요. 해저에 건설을 했는데 해상철도 340km는 왜 또 건설하죠? 건설 유발 효과. 고용 유발. 다다익선. 무엇보다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썬벨트입니까? 썬벨트입니까? 썬벨트요. 태양이요? 몰라요, 나도. 죽을래? 우리 그런 거 자세히 안 묻는 걸로. 안목적으로. 그리고 일단 해상철도는 지구에 없어요. 이거는 퍼핑톰이라고. 원피스에 나오죠. 네. 만화 원피스에 등장합니다. 원피스 후보군요. 뭘 보고 이런 소리라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다. 헬기랩을 아세요? 이게 왜 그렇다고. 케이블. 그 외에 또 10대 공약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다가 김성남 후보의 명함이 명함하고 김성남 후보의 명함하고 한반도 미래연합 군산시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한 후보의 명함이 같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봤거든요. 네. 윤정한 후보의 명함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다. 왜요? 그때는 제이피모건하고 뭐해서 유엔버스 만들고 이런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고 김성남 후보의 공약에서 목포항만 군산항으로 바꾼 공약이 명함에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중앙에서 컨트롤이 잘 되네요, 후보들이.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공약 내지 마라. 내가 제이피모건에 연락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아, 그래서 이제. 명함 공동구매 아니야? 김성남 후보의 공약에는. 그렇죠. 같은 퀸코스에서 쓸 가능성이. 같은 디자인에 이름 싹 바꾸고. 퀸코스에서 이런지는 아닐까. 그러니까 강권해야지. 하라면 하라고. 김성남 후보의 공약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해저 횡단이 목포항에서 중국 상양이었잖아요. 그럼 윤정한 후보의 공약은 중국 상해 군산 목포 연결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두 후보가 당선되면 최소한 서해에는 두 줄의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는 철도고요. 그리고 이제. 해저에 있고요. 4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바다를 건넌다 칩시다. 그럼 이제 동방명주 어딘가에서 상해 시민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다리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이거 봐. 다리야. 근데 돈이 얼마 들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해와 목포 상해와 군산은 있는다고 알겠는데 군산과 목포도 이을까요? 아니 군산하고 목포 그냥 차 타고 한 거 같은데. 새만금을 이렇게 가다가 차로 가다가 바다를 오랫동안 건너잖아요. 10km 이렇게 건넙니다. 거기에도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는 동안 휴게소를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만 생각하자. 아무튼 또 만나고 싶은 한반도 미래연합 후보까지 보았습니다. 톰즈 워커스가 만들었었군요. 그러보니까 퍼핑톱을. 김성남 후보는 표정을 보면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즐거운 표정 보십시오. 원피스의 애독자. 목포시장 후보 모두 만나보셨고요. 전라남도.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59세 남자 여수생 여수북초 여수중고 조선대 법대 경찰특부 후 35기 경찰 유닛입니다. 블로그에 나온 후보에 대한 추천사 같은 글을 한번 보시죠. 주택 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을 이룰 때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던 상황이었다. 이때 그야말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권세도다. 사람들은 그의 등장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게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전혀 예상과 달랐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한 후 양쪽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안을 지혜롭게 마련했다. 쓴 사람은 민주당 이용득 의원입니다. 이용득 의원은 전 한국노총 의원장이죠. 민주노총 의원장들한테도 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정보분실장이었으면 우리는 다 잡아가고 한노총만 세워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노노 갈등은 붙잡히면 안 됩니다. 정말 이용득 의원이라서 저는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여순 사건 기념공원과 기념비 추진. 이 얘기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수시는요. 순천시나 다른 지역구들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여순 사건을 기리는 재단과 연구기관, 유족지원조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땅도 내준 적이 없나 봅니다. 순천이나 구례에는 있는데 여수에는 변변한 게 이제껏 없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때가 한참 지난거지요. 무소속 권오봉 58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전남 장흥 출생이고요. 여수 동초, 구봉종, 여수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주리대 경제학 석사. 행시 26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라남도 경제 부지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탈당을 언젠가 했겠네요.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고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해도 했을 사람이구만. 당선 후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송영길 의원이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대표가 전남을 돌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누구신지 아는데 복당 안 돼요? 정말 지나가다가 안 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정책 라이브 권호봉 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이 권호봉 주세요가 책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요? 왜인지는 몰라요. 공약의 슬로건은 시민중심333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3대 관광도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입니다. 제일 큰 건 경도대교와 한려해저터널 추진입니다. 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려해저터널을 합니다. 그건 상황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세부 공약이 있습니다. 주차정보 공유 웹 서비스 개발 공약이 있었나요? 주차정보 공유 웹 서비스. 이제 경남감은 슬슬 나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제주도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나왔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 디펜딩 챔피언급의 무소속 후보 한 명까지 보셨습니다. 전남의 큰 도시 둘과 전남 도지사 후보들까지 보신 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순천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데이터센트럴 전라남도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천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장. 이렇게 시간을 아껴보죠. 농축산인? 네.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장성의 후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 광고까지 안녕히. 나 집에 가면 안 돼? 갔다 오면 안 돼? 아니. 주간중간 막 끼어드세요. 아. 불량을 채우셔. 옛날 토크쇼에 옆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선불 받아서 안 봤어. 말해 말. 선거비 보존을 못 받으시는 그런 느낌. 자.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거라도 해요. 그러면. 외모평가를 하든가. 아니. 원래. 금기시한 거 뭐 있지? 세도가와 오봉을 가지고 드립을 치러다가. 사람 이름 같구나. 하지 말아야죠. 초딩이 같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허석. 의리로 유명한 김보성 씨의 본명이 허석입니다. 아.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두 사람은 몰라. 세대가 갈려서. 저도 몰랐어요. 농축산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게 있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거는 저희들에게는. 저 그럼 일단 제가. 역사책 속에 나오는 영화죠. 이거 소화할게요. 네. 김보성 씨의 데뷔작은 액션 영화가 아니라 학원 로맨스이자 학원 고발물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노사연 씨가 선생님으로 나오죠. 아니. 노사연 씨는 그거 나오죠. 달려라. 영심이 영심이. 아무튼 코스타가 김보성 씨. 구허석 씨와 이미연 씨였어요.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허석 후보 말고요. 53세 남자. 순천남초 순천 이수중 순천고 서울대 경제학과. 이번 지방선거 호남민주당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의지는요. 호남형 무소속과의 결별입니다. 아까 에디터가 살짝 지적해줬습니다마는. 강력한 지역 조직력을 믿고 경선 가점에서 밀려서 저도 무슨 전행이 걸려도 선거법을 위반했어도 탈당했다가 당선되면 돌아오고 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면 나갔다가 다시 입당하는 호남민주당 후보들의 습관을 지난 1년 동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몇십 년 된 습관인데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지금의 후보들도 상어 비방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당정 유지, 선거법 관련 전과기록 프리 등의 기계적 기준만큼은 최대한 통강한 후보들 위주로 정제돼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요. 들락날락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충훈 현임 시장을 잡고 올라온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방전의 기록이 찌질한 게 하나 보입니다. 5월 3일에 조충훈 현 시장을 비방한 내용을 손글씨로 열심히 순천대 캠퍼스 및 시내 여기저기에 대자보로 붙인. 저기 세로드립이었죠? 세로드립. 어떻게 알았어? 봤죠. 우리 다 봤어요? 농축사인은 안 봤어요? 이 사람이 이걸 여기저기 붙인 사람이 용의자가 순천서에 붙잡히는데요. 허석 후보의 육촌 형제였습니다. 용의자가 그냥 죄송하다를 연발하면 후보는 도덕적으로 기스가 좀 나고 용의자가 갑자기 캠프가 시켰다! 이런 말을 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겁니다. 공약 위주로 얘기할게요. 교육시설 위주로 공기정화 설비를 확충하는 공약은 민주당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누가 돼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요. 시내하고 아주 먼 괴목역 근방의 월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신입생이 9명밖에 입학을 안 했고 그냥 두면 자연소멸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곳을 기숙사형 특성화 중학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 특성화 중학교라는 말은 익숙치 않습니다. 무슨 컨셉인고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전통문화 계승학교라고 해요. 공약이 이래요. 뭐야? 국악중학교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전통문화 그런 거면 서당 아니야? 국악중이면 예중이잖아. 그렇죠. 그건 전문 영역입니다. 서당 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한자 전문? 한문 전문? 잘 모르겠습니다. 허석 후보였고요. 평화당 후보 보시죠. 여기 잠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순천시장 야권 단일화. 2018년 5월 14일 순천시장 야권 단일화 합의. 여기에는 허석 후보가 있었... 아니, 아니. 허석 후보가 아니지. 허석 후보가 있으면... 안 되죠. 당선이죠. 네. 야권 후보가 단일화 했는데 여당도 같이 단일화 했으니까. 5월 14일 기사예요. 순천시장 야권 단일화 합의. 여기에는 이창용 후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기사입니다. 이창용 야당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 단일화 파기. 이게 21일 기사예요. 네. 그리고 22일 저녁 9시 기사입니다. 이창용 순천시장 예비후보 후보 단일화 복귀까지가 현재 업데이트인데... 잠도 안 자라봐. 그래서 단일화된 후보가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협의 중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얘기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이창용. 마음이 자주 바뀌는 분입니다. 68세 남성. 순천시 공무원 출신의 현 재선 순천시 의원이기도 합니다. 체급을 올려 시장 도전하는 거죠. 해령 초등학교 순천청 학교 매산고를 졸업해 전남대 행석 35세 최연소 시청 사무관 승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한 이 단일화 논의를 쭉 보고서 이창용 후보는 현재 순천시의 현안을 경제 문제로 진단을 했습니다. 순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5조 400억 원인데요. 순천 인구의 반인 광양과 비교하면 딱 반이고요. 순천 인구와 비슷한 여수에는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남 3위이고 위에 두 도시 광양 여수는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점. 순천시의 기능이 생태 문화 상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규모를 키워 1, 2위를 노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요. 글쎄요. 순천은 그렇게 접근하기 힘들 텐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 공약은 창업입니다. 자나깨나 창업 조심. 창업지욕. 창업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4만불 시대 타령 농업 예산 증액 타령 등 전통 타령을 모호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청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삼청? 어디 지금 삼청 삼청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쓰리청이죠. 세 가지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거리, 공기, 시장인 제가 깨끗. 일단 거리랑 시장은 자주 씻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목욕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공기 공약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선되는 경우에 하나요. 무격업. 무소속 새 후보를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무소속. 양 효석 50세 남자 회계사입니다. 성동초 매산중 순천고 서강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01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번에 150이 있는데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러게요. 회계사회 광주지회 부회장 및 순천광양 회계사회 회장입니다. 회계사예요? 그리고 순천시 체육회 이사하고요. 아이폰을 쓰고 미세미세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블로그에 스크린셋을 올렸더라고요. 공기가 더러워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싶어서 공약을 찾아봤는데 블로그에는 일상글만 있습니다. 순천의 신대지구를 병원 쇼핑몰 외국인 학교를 유치해서 세계시, 여기서 세계시는 여수 순천광양입니다. 이 통합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쇼핑몰 때문에 큰 파동을 한번 겪은 순천인데요. 그거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만은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는 머무르게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노을이 예쁜 곳이라서 하루씩은 머무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땅끝마을의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또 교통이 잘 됐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지자체장들은 주로 관광객들 억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순천만은 머무르는 관광지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광사부터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이에요. 다 KTX역은 서해오겠다고 하고 하루는 머물게 하겠다고 하고 일일생활권은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네요. 어쩌라는겨. 생태관광 클러스터를 조생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만의 굳이 미래를 융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정원축제 하던 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래를 계속 융합한다고 하셔서. 무소속 윤병철 56세 남자 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장입니다. 남초교 매산중 순천구 순천대 행정학과 행박까지 했습니다. 전 문재인 캠프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순천시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2010년에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순천시장 낙선했습니다. 15년의 음주운전 100. 이거는 제가 우디 앨런의 옴니버스 같은 3개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1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4월에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착신전환으로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선거법 숙지나 조직관리에서 드러난 미숙함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불참하고 탈당. 그게 심판? 셀프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심판은 공심위의 심판하고 달라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첫 번째군요. 세 개 있대요. 두 번째. 언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사무소 앞에 우리는 일체의 불법, 편법, 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인의 명함이 신문과 상품 안내수 등에 쌓인 채로 순천시청 각 사물함에서 발견되었다면서 이것이 음해를 위한 조작사건. 이러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음해를 위한 조작사건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신의 탈법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을 직접 가서 신고했다. 누가 내 걸 그렇게 음해했다. 그런데 앞에 착신전화는 음해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착신전화는 내가 한 게 맞는데. 그리고 시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선거에 나왔죠. 그러면 정리는 이렇죠. 내가 했으면 탈당. 내가 안 했으면 신고. 호남용 무속의 전형이네요. 덕진이 점점 배우고 있어요. 노인수당 20만 원 추가 지급. 여성 생리대 전원 지급입니다. 전원 지급. 그리고 500원 트램버스 도입. 대북 의료 지원을 순천시가 총괄하겠다는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뭘 가지고. 이제는 전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대북 의료 지원을 순천시가 다하겠다. 대북 의료 지원. 그리고 특이한 공약이 좀 있습니다. 전 순천시민 영화동호회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고2 학생을 일주일 배낭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 모든 디테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고2만. 그렇죠. 고3은 공부해야 되고. 저소득층만. 그렇습니다. 절대 일체의 불법, 편법, 탈법 선거를 하지 않는 캠프의 윤병철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형이란 과거를 제외합니다. 무소속 후보 마지막 후보 보시죠. 무소속. 손훈 모 48세 남성 직업의 법률사무소 재석 대표변호사라고 적었습니다. 벌교 출신이고요. 순천고 고대법학과. 벌교는 보성이죠. 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법률 자문위원. 순천방범연합회 고문. 순천시 태권도협회. 순천여성장애인협회 고문. 순천시 축구협회 부회장 등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동지를 옮긴 후 분당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으로 가서 순천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탈당했습니다. 이력을 되게 차곡차곡 쌓았네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정현 의원의 발언에 열받아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고발을 하니까 이정현 의원이 찾아가서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참 잘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둘이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는 이정현 의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출마하려다가 못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공약이 없고요. 순천여수광양이 연대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강인규 63세 남자 디펜딩 챔피언 나주 반남생 반남초 광주승의중 목포제일정보고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재선군의회의원 민선육회 나주시장 반남의 농협조합장 출신입니다. 취임하던 첫 해에 한전 본사가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단체장들이 보기에는 프리라이드도 이만한 프리라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주시 빛가람동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우리 무임승차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공기업이 하나 이전할 때요. 서울 살던 본사 직원들 불만 안 나오도록 서울 몇 번 안 가본 공무원들이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실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4년간 나주는 15개에 이르는 공사와 공기관 공기업을 받았습니다. 군수나 시장이 받을 스트레스는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추가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발에 불 나도록 로비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때 타이밍 잡았을 때 빨리빨리 더해야 되거든요. 아 그때 물 들어올 때요? 네. 노 져야죠. 나주가 엄청 노를 져는 중이죠. 나주의 경우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전공과대학과 한전의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 이건데요. 이거 유치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과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농업 관련한 농촌경제연구원부터 해서 나주로 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나주는 한전을 싹 쓸어담고 싶습니다. 한전하고 농업, 농촌계 엘리트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한전은 글로 갔으니 한전공과대학은 우리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농식품기술평가원은 확정인데요. 나머지는 아직 안 났죠. 또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전술안, 빛가람 도시가 내포나 세종과 비교하면 도 차원에서도 도움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교통, 체육시설, 악취 문제 등등에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메롱이라서 이걸로 평가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있나요? 있습니다. 공천이 끝났나요? 라고 물어봐야죠. 공천도 끝났습니다. 궁금하다. 두 중에 누가 됐을지. 정호선 후보와 김대동 후보 두 사람이 격돌했죠. 민주평화당 승자는 김대동 후보입니다. 더 젊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근데 한 20년 전 사진을 올리실 것 같아요. 전두한테 찍으신 건데. 정확합니다. 75세와 72세 중에 72세. 남자. 젊은 비수혈. 정당인. 나주시 학생운동길에 살고 전남대 축산학과 1학년 중퇴를 했는데요. 학생운동 때문입니다. 전남 도의원 출신이고요. 그런 사람들만 학생운동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2기 민선 나주시장이었습니다. 5.18 국가유공자. 1회 지선부터 지금까지 개근 출마해온 출마 중독자. 아니 나주시장 중독자입니다. 아 나주시장만 나왔어요? 총선은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직 지선만 봅니다. 와 그런 사람 없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1회는 낙선했는데요. 2회에 당선됐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2기 나주시장을 역임했어요. 이놈의 끝발. 강인규 현군수가 만든 클러스터 부지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한정공대 유치. 이런 공약들이 있긴 한데요. 공약보다 중요한 건 김대동 후보가 조준하고 있는 타겟입니다. 전임 시장들 전체입니다. 본인 포함. 아니요. 1기인 자기 전임자와 본인 빼고. 그렇죠. 1기까지 끼면 좀 이상하지. 3, 4, 5, 6기 시장. 나주는 흘러야 하지만 4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나주 이제 정말 악취에서 벗어나자. 강인규 시장은 기본이고 자신 이후의 모든 시장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동 후보 이후에 신정훈, 임성훈, 강인규로 이어지는 시장들 모두가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있었고요. 신정훈 시장의 경우에는 그 때문에 직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 나주투데이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모든 비리의 시작은 김대동 시장이 서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김대동 후보는 사소한 비리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보다 좀 더 큰 게 서막답게 시장 재직 시절 막말 이슈가 다소 있어서 지역언론과 시의회의 분노를 산 적이 많았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에게 존칭을 무시한다든가 의원들은 앉아서 질의하는데 왜 시장은 서서 답변하냐고 투덜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았던 무소속 시의의원들이 민주당에 입당하자. 만약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한다면 지선 민주당 다 질거예요. 전국에서.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았던 무소속 시의원들이 개과천선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니까 환영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 나와 상의했냐고 짜증과 화를 낸다든가 시의원들이 신은 귀족으로 군림한다고 욕을 한다든가 사사 끊건 시장을 괴롭히는 지역신문들은 폐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든가. 와 한 보스 기질하시네요. 그 폐간되어야 하는 지역신문들의 나주투데이도 껴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주투데이는 편집국장 명의로 낸 칼럼의 제목이 나주투데이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아 네. 통 크시네. 이름만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평화당 후보를 보셨습니다. 기계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런 후보들을 볼 때마다 정치를 하면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하다가 요즘은 정치를 해서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좀 독해한 정치도 하죠. 맞아요. 광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김, 재무, 58세, 남자, 진상종고, 순천제일대. 3선의 도의회 의원이었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광양시장에 출마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운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이 하라는 대로 했는지 명함 뒷면에 2014년 전남 드래곤즈 홈경기 일정 그리고 광양시 백운산등산로 정보를 넣어서 배포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와 진짜요? 네. 안면만 후보인거에요. 아이디어는 가상했으나 명함을 본 유권자 다수가 선거 안하고 축구라도 보러 갔는지 잠시 후에 등장할 무소속 정연복 후보에게 젖고 이번이 리턴매치입니다. 현재 광양구려곡성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지라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정인화 평화당 의원의 국회의원 카운터파트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면요. 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후보가 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거 잘된대 하면서 좋은 반응을 내주는 지역언론은 없어 보입니다. 김재무 후보의 해법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입니다. 또 다른 공약 베리어 프리. 우리말 무장의 환경이라는 단어가 더 생소하죠. 물론 이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는 평소에나 익숙하지 이번 지선에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광양시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반갑습니다. 그동안 나오진 않았어서요.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정가도 되게 많은데 넘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나. 정가가 무려 6건. 좋은 역할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역할입니다. 육범위형의 전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달. 10월. 10월이라고 그러죠. 금고 10달. 직핵류의 1년. 89년 공중위생법 위반 100. 얼마나 궁금해 죽겠어요. 공중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으로 100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지? 그건 저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상박련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노상박료를 1톤 멈추지 않고 그럼 몸에 물이 없어 죽을 거예요. 90년에 업무상 과실치사 100. 92년에 하천법 위반 200. 이것도 노상박료를 1000톤 단위로 무슨 영화 구니스를 찍나요? 200짜리니까 좀 더 큰 걸 것 같아요. 생각보기에는. 94년과 200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 300. 이렇습니다. 주로 회사경영 이런 쪽까지.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육범위형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재무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이게 호남의 거의 모든 후보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최강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네요? 그렇죠? 지금 광양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미스테리예요. 엄청 빡세잖아요. 이번에 정가에 대해서. 네. 나머지 후보들의 퀄리티를 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김현옥 73세 남성 진월초 진상중 조대부고 그리고 조선대 법학과 학사 그리고 이 모든 학교에서 전교회장 및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 2010년 광복절 특별복권 2006년에 이걸 받고 2010년에 복권 받은 거죠. 사면받은 거죠. 전 광양시장 김옥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네요. 옛날 서울시장 이름도 김현옥. 초대 서울시장. 6회 지선에 무소속으로 도의원 출마하여 낙선하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 한국 선거 역사에는 무수한 김현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독 원탑의 출마 중독자입니다. 그래요? 1981년 이후 37년 동안 출마 서사실을 써내려왔습니다. 37년. 데뷔 당시 무소속으로 광주총선이 출마해서 실패한 이후 패턴도 생겼습니다. 총선은 정당 소속으로 나가고 지선은 무소속으로 나가고 나름대로 원칙이야? 왜냐하면 지구당에는 미안하거든. 지역은 무조건 광양입니다. 자꾸 나만 나가면. 총선에 나갈 때 사용했던 정당은. 사용했던 정당? 이분한테 아이템 같아요. 통일민주당 1회, 자민년 2회였는데요. 자민년이요? 네. 이번 지선에는 자민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충 녹색 찾아가야죠. 그래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아, 티파니색으로 갔어요. 출격했습니다.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셨나 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타후보와 하늘과 땅 차이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와 함께 전교회장 및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조대 총학생회장이네요. 야,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는 경력에 뭘 썼냐면요. 시장선거 43% 득표. 아, 되게 정리갑니다. 지금까지 최대 득표거든요. 이걸 경력에 썼어요. 사진도 다시 찍기 귀찮으신지 제가 보기엔 한 15년 전 사진을 재활용하시는 느낌. 이분 지금 73세잖아요. 네. 37세 사진. 제가 그런 얘기는 최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웃지 마세요. 이 사진계의 본조가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는요. 제가 지금 방금 민주당 후보의 공약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 그래도 많이 끌어낼 게 있는 공약들을 내놓으셨구나. 저는 이거 하나밖에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황금산단의 건설 예정인 목질개 나무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이군요. 네. 지금 이분이 87년부터 선관위에 걸리는 것만 7번 출마했잖아요. 그랬으면 공천 못 받은 것까지 하면 최대 한 20번도 했겠습니다. 선거운동. 공천 못 받았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퇴도 하고 때로는. 그럼 이분이 유일하게 당선된 선거는 조선대 총학생 예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전에 학교에서는 당선되는데 학교를 나오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이옥재 지금 이옥재 후보하고 김현욱 후보하고 나란히 있는데 73세가 63세? 이옥재 후보는 63세인데요. 그만. 63세 후보가 73세 후보의 아버지 같아요. 사진 좀 이거 선거법을 여권법에 맞춰가지고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걸로 하자. 이게 뭐예요. 이옥재 63세 남성 발명가입니다. 최초로 나온 인벤터 아니요 발명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왔다. 두 번째다. 방통대 법학과 나왔고요. 현재는 국가정책연구소장이고 전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것도 웃긴데 넘어갔어 우리가.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 사무실 길건로에 옛날에 무슨 사무실 있었는지 알아요? 대통령 연구소. 제가 자라난 동네에 진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자라난 동네에 저희 동네 아이들이 모두가 궁금해했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세계평화연구소요. 그렇다니까. UN 라이프 세계평화연구소는 아마 종교 쪽일 것 같아요. 에디터 진행하세요. 10년 전에 광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405표를 받고 낙선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관리실이 동대표 뽑아도 그것보단 많이 받는데. 이때 직업을 보니까 한국청소년신문사 이사, 우주산업 대표. 우주산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럼요. 휴스턴에도 있어요? 우주 식당만큼 많은 것 같아요. 가정문제연구소장도 있습니다. 가정? 네. 가정문제연구소장. 주로 직관적인 이름들을 선호하시네요. 너무 작고 너무 크지 않아요? 하나는 가정문제고 하나는 국가정책이고. 우주하시다가. 그러네요. 이거 봐.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가는 5건입니다. 네. 99년에 상해 100. 0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6개월에 집유 1년. 네. 03년에 중감금. 이거 뭐예요? 나 중감금이란 말 좀 들어봐.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감금을 많이 한 건가 봐. 무겁게. 아니면 중을 감금했던가? 그건 승려감금이겠지. 그래서 법조. 그리고. 특이한 게. 왜 대구 김천 가서 사고를 세 번 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살았었나 보네요. 그거 제가 원고에 썼었어요. 폭처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받았었고요. 폭처법의 중감금이죠. 이 전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앞에 전가 3건은 대구에서 저질렀어요. 대구 김천지원. 12년에는 상해벌금 100. 14년에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100. 이 두 건은 광주 순천에서 저질렀습니다. 이거 자동차 손배 관련해서는. 이거 사기 교통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법조인 여러분. 중감금이 뭔지 알려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 질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에디터의 예상이 맞다면. 신부감금과 목사감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납비감금하고. 중감금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감았자. 칼을 채운 거 아니야? 뭘 한 거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가독구 린치를 가했다니. 그런 정도. 스파이더맨이 하는 짓인데요. 보통. 7년 이하인데 10개월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 근데 뒤에 집유 2년이면 들어가서 산 건 아니죠. 호남에서 제일 센 범죄 개그야. 네. 친환경 자동차 특허권자입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 특허를 가지고 있나봐요. 일론 머스크요? 네. 그래서 공약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투명하다. 내 공장을 짓겠다가 공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무소속 후보 보시죠. 아까 김재무 후보가 명함 뒷면에 아이디어를 막 넣는데 안 된 이유가 시인들이 축구를 가서 그랬나 보죠 뭐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더 세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정현복 68세 남성 직업의 광양시장 경력의 현 광양시장에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광양시장이 두 번 보입니다. 네. 성황초 조선대 부설중 영등포고 부설방송통신고 광주대 행정학과 졸업 한려대 사회복작 석사입니다. 육군병장 만기전역했고요. 전 신안군 부근수였고 전 광양시청 부시장이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위로 하트를 하고 있고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빛나는 광양 빛나리 정현복. 안 돼. 발리 좀 머리가. 탈모인이라고 부르긴 뭐하고 그냥 그냥 어르신의 외모입니다. 자연탈모죠. 그 닉네임이 볼메 빛나리입니다. 그렇네요. 폰트 이미지 컬러링이 다소 촌스러움의 전형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블로그 중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네. 12대 성과에는 카드뉴스가 있는데요. 12,000개 일자리 창출에는 기회를 잡은 사장 나야나. 여기서 잡은 제이옵이죠. 그리고 전국 최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에서는 육아를 걱정하는 맘 빛나리 마음속의 저장. 귀여우시다. 광고업자 하나 크게 붙었군요. 네. 보고 있으면 호감이 팍팍 갑니다. 네. LF 쇼핑몰하고 운전면허학원 유치,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인증 등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그때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빛나리라고 별명을 쓰고 가발 쓰고 여장하고 막 개그 캐릭터였어요. 잘 검색해보면 응답하라 1984하고 여성 가발 쓰고 여성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그 포스터를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되겠다고 한 건데 당선이 됐어요. 한 마케팅 할 줄 아는 캠프군요. 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페이스북에 가니까 게시물에 정현복 시장에 귀여운 이모티콘 스티커 같은 걸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요. 아, 그거 컨설턴트가 해줘요. 아, 그래요? 캠프마다 이거 부탁하면 페이스북이나 몇 군데 쓸 수 있는 이모티콘 만들어줘요. 근데 단 사람, 이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댓글 달는 사람들을 클릭해봤거든요. 진짜. 근데 이런데 댓글을 달만한 사람들이 아닌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활동도 엄청 저조한 계정들이거나 혹은 갑자기 정현복 시장 홍보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계정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혹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경이 생각보다 많은 후보들의 페이스북에서 보입니다. 그 독특한 거기서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댓글을 다는데 실제로 평상시에 다른 활동을 뭘 하나 보면 활동이 아예 없는. 네. 계정들이 꽤 많죠. 공약이 아직 개발 중인지 없는지 지금은 관광지 개발이랑 청년 공약만 있습니다. 네. 변임이거든요. 청년 공약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직 청년 교통카드 제공. 본인의 직관에서 나온 공약이네요. 다른 돈은 안 주고 그냥 다니면 되지 이러면서. 저 실제로 면접 가야 되는데 차비 없을 적 있었거든요. 요새는 면접 가면 차비 안 줘요? 주는 회사 대한민국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교통카드 지금 공약이 전반적으로 유행 같아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게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구직 청년 건강검진 제공도 있습니다. 저는 좋네요. 그리고 청년 창의 공간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름이 디지털 대장관이더라고요. 그것도 네이밍이. 나쁘지 않네요. 내용은 모르지만 핀드는 맞아 보입니다. 네. 툴로 뭔가를 만들라는 이야기겠죠. 홍보가 잘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뭔가 시정이 너무 재밌는 자기가 하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되게 귀엽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양시장 후보들이었습니다. 좀 위로 가서 대나무를 보러 갑시다. 최형식, 62세 남자, 담양 무정면생, 광주송원고, 광주대 산업교육학과, 직업정치인 유닛입니다. 91, 95, 98년 도의원 3선, 02, 10, 14년 담양구주 3선, 2010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후보에게 진 뒤에 두 번의 선거를 이기고 내리 3선, 도합 4선에 도전합니다. 02년에는 민주당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 후에 당선. 호남 무소속 기록이 한 번 있지만 그래도 감점이 많이 안 됐는지, 그도 아니면 감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세가 되게 센 후보인 모양입니다. 중록원에서 광주 반대 방향으로 강을 따라가다 보면요, 갑자기 나오는 허벌판에 주로 빈 땅에다가 커피숍, 식당,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곳. 메타프로방스라고 불리는 이 관광단지가 최형식 후보의 자랑이자 역점 사업이며 아킬레스권입니다. 중록원 근처에서 펜션 잡은 관광객들이 종종 가는 곳인데요, 이곳의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 지난주까지 사건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담양군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미리 땅을 사뒀다가 담양군에 판 사람은 강제 수용이었다. 일반적인 지역사업에서 나오는 잡음, 이것을 빨리 잡아두지 못하면 5만 12가 다 생기죠.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은 왜 해주냐, 특혜 아니냐, 임대는 왜 싸게 해주냐, 특혜 아니냐, 왜 군수가 나서서 민원 해결해주냐,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언론인, 정치인 등 상당수의 마을사람들이 몇 패로 갈려서 새 싸움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는 흔적이 보입니다. 담양군 전체에서요. 하수관 거 설치하는 것 같은데에서도 말이죠. 한국은 사람이 살겠다 그러면 없으면 하수관 거 놔주거든요? 근데 하수관 거 설치해주는 거에 대해서 특혜 논란, 이런 제목을 붙인 기사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군내 세력들의 파워 싸움이 지옥도일 것 같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동네에. 아무튼 기소권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다 무죄인 최영식 후보는 기록을 보건돼 군내 여론 극한 분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한 것도 담양군이 결국 승소했습니다. 지진 안 준가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세월 담양군 및 최영식 후보와 싸워온 카운터 파트너가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강승환, 59세 남자. 전남도립대 한옥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도 육범위형이네요. 무역업자입니다. 유한공사 청죽당실업의 연변 도쿄 담양 쪽 대표이사입니다. 연변 도쿄 담양 대표이사라고요? 네, 이 회사가 뭐냐. 청죽당실업은 용정시에서 서혜연 씨가 창업한 회사인데요. 민속공예품 제조 및 수출 회사입니다. 연변에서 만들어서 그걸 담양하고 일본으로? 연변에서 커서 도쿄와 한국으로 일본과 한국까지도 진출을 한 거죠. 그리고 강승환 후보는 세정치연합 전남도당 창당 발기인이니까 자신의 정치의 시작부터 안철수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전과가 6건인데요. 2003년 도박 100, 2005년 식물방역법 벌금 100. 식물방역법 위반.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요. 농약 아니에요? 아니요. 식물방역법은 플랜트 맞는데요. 식물인데 목재 포장도 포함이 돼요. 아, 방역법. 아마 목재 포장을 검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 매기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2006년에는 특수폭행치상 징역 10월 12년. 꽤 팼나 보네요. 이것은 이제 그 목재를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지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각구목이라고 그러죠? 농촌에서는. 각구목. 각구목. 투 바이 포. 다명이니까 되나무겠다. 지금 흉기예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네. 2011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700. 이거 센데요? 네. 불법 증축이나 이런 거 했다는 얘기겠네요? 아니면 어디를 때려부섰거나. 우리 다 같이 사법시험 같이 되겠다. 너무 추측도 잘해. 제가 이게 지은 게 아니라 때려부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2014년 때문입니다. 도로법 위반, 신용 훼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벌금 400. 신용 훼손이 뭐예요? 모욕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오탄 해가지고 이거 조현민 맞춤법이라고 하죠? 네. 신용 훼. 훼. 훼로. 스시할 때 훼. 그걸로 해서 도장 찍고 고쳤었죠? 고쳤어. 후회로. 그러니까 업무 방해, 재물 손괴까지 있으면 도로법 위반이면 어디 가서 때려부수는 거죠? 그리고 욕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드맥스형 정과. 2017년에는요. 비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1년 전이네. 네. 2017년에는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건축법 위반, 벌금 100. 주차장 앉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업가예요. 범죄단당 같아. 자한당은 안 하지만 범죄단당. 이거 하는 내내 청주당 실업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근데 부패방지 국민운동 촛연합 전남 상인대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블레이드 같은 운명인 거죠? 나 자신을 방지해야 되는. 내가 피를 먹어야겠는데. 자, 이런 블레이드께서. 현직 최영식 군수를 매우 싫어합니다. 블레이드 트리니티죠. 네. 그래서 최영식 군수를 깡패 군수라고 부르면서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메타프로방스 승소가 나기 전까지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패를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네. 승소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군민들과 소송하지 않는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1심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지역의 언론인들하고 강승환 후보하고 계속해서 맹폭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 없다. 네. 군민들과의 소송도 있었고요. 그래서 메타프로방스를 관광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네. 역시 이 공약은 승소로 인해 나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는 어차피 무슨 생산단지는 아니에요. 관광단지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이걸 또 관광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네. 어쨌든 무언가 바꾸겠다는 건데.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권 돌리기가 새로 시작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메타프로방스 후보입니다. 네. 나머지는 뭘 짓겠다 뭘 짓겠다 뭘 지원하겠다의 연속이고요. 왜냐하면 많이 지어보고 봤으니까요. 부셔봤죠. 짓고 부시고 짓고. 인류의 역사죠. 어쨌든 메타프로방스가 잘 풀려버렸으면 우리 강승환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국과의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죽당 시럽 덕분에. 이걸 내세우긴 하는데요. 여기조차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도의원 출마 당시 판다 동물원을 공약했는데요. 이후 시진핑 주석이 판다를 선물했고 그게 용인으로 간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중입니다. 그럼 판다를 어떻게 가져올라 그랬어? 자기가 어떻게든 갖고 오겠대요. 안 입고 오나? 아니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판다는. 그렇죠. 우리처럼 철도로 놓던가. 해줘? 이상입니다. 괜히 분기탱천해가지고 판다 훔쳐왔다가. 전 구하며 추가. 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소속 후보가 3명 있는데요. 무소속 네. 무소속 김현석 47세 남성 세희망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한성디지털대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고려대 도시 및 지반행정학 석사. 강남구의회 출신이에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수석부위원장에 있다가 민주통합당에도 있었다가 6대 강남구의회 예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이었고요. 전에는 문재인 캠프 청년위원회 팀장이었습니다. 13년에 상해 150, 16년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00.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는 기사는 있는데 언제 탈당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작에 했나 봅니다. 탈당들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저 형도 탈당했어? 이런 식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블로그 김현석의 공약에는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있어요. 많아요. 보면 돌아다닌 사진은 쫙 있는데 공약 폴더를 왜 만들어? 그럴 거면. 공약 폴더, 공약의 옆에 0이라고 적혀 있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0대 공약이 뭔지는 안 나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공약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농산물 최저가가 안정 지원기금 20억억 마련 이런 건 앞으로도 한 40개 정도 나옵니다. 경영 안정 보장 대책비를 벼 재배해서 밭 작물로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메타포로방스가 이거를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는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때 물어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긴 입건 걸린 거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속 신동호 61세 남성 직업은 교수입니다. 전남대 수의학 박사고요. 전 전남대 수의과 학장이었고 전 담양동초 동문회장이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처음 나왔네요. 네. 2005년에 음주 측정 거부로 200. 14년도에도 담양군수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던 적이 있고요. 공약은 없다시피 합니다. 유일하게 찾은 게 아까 봤던 언론에서 담양 후보들한테 메타포로방스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물어봤었거든요. 뭐래요? 승소가 나오기 전에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원지는 지금도 유원지인데 정말 이 동네 분위기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팠는데 유원지다 관광지다 무슨 소리야 왜 말장난하고 그래 하긴 메타포로방스라는 말도 이상하죠. 무소속 후보 한 명 더 보죠. 전정철 남성 60세 정치인입니다. 과거 정치 기록을 보니까 주식회사 한신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였습니다. 호남대 전자공학과 출마 기록을 보니까 민주당과 세정치 민주연합이 보입니다. 공약은 담양읍 시가지 활성화 시켜 명품 시가지 담양읍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 공정을 매입해서 이걸로 담양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담양군 청사 신축 등이 있습니다. 군 청사 신축을 공약으로 육회지섬 때만 해도 군 청사 신축 같은 말 감히 아무도 입에 못 올렸거든요. 그것만 했다 하면 떨어지니까 그런데 또 4년 지나니까 또 이걸 들고 나오는 후보가 생기네요. 지어놓으니까 예쁘네. 나쁘진 않겠다. 통률이 따뜻해. 그리고 역시 메타프로랑스의 대책은 협의입니다. 협의였습니다. 담양읍내가 진짜 작거든요. 담양 터미널 자체가 엄청 작고 그 앞에 골목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명품 시가지. 그렇죠. 명품은 소품종 회사이지. 그렇죠. 세공하시는 거 아니야? 음례를. 장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수 더불어민주당 윤, 시, 석 56세 남자 장성중앙초 서남대 사회복지학과 군의회 의원을 거쳐서 06년부터 도의회 의원 3선 당적을 옮긴 적이 없어서 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청년회의소장 군 태권도협회장 군 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등 정치인이 해야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 주제에 기록상 평소에 빨아주는 기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민주당 후보 흔치 않거든요. 동원 능력에 있어서 한수 위인 후보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본 PD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례적으로 단수 후보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넣은 김수공 후보와 경선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당에 청원을 넣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경선을 해서 승리해서 올라옵니다. 따라서 김수공 후보를 두 번 죽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민이 화합하고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다 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 바깥에 되게 센 후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눈썹이 드웨인 존슨처럼 한쪽만 크게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게 다수의 사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1호 공약은 교육입니다. 중고교 통학버스 지원 이곳 군단위는 필요하죠. 농사에 바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등입니다. 윤시석 후보였고요. 1대1 구도인데 상대는 무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유두석 68세 남성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현 장성 군수거든요. 그렇죠. 장성 출생 월평초 장성중 광주고 전남대 전 건설교통부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옥산 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장이 됩니다. 여기 이야기가 좀 기구합니다. 먼저 유두석 군수는 07년의 군수로 당선이 됐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직을 박탈당합니다. 네. 그게 이 전과네요. 네. 그리고 보궐선거에 배우자인 이청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됩니다. 아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김양수 후보가 이청 군수를 누르고 당선됩니다. 2014년 6회 지선 남편인 유두석 후보가 돌아옵니다. I'm back. 그리고 여기서 현직 군수였던 김양수 후보의 배우자가 지인에게 4,500만 원을 걷는 일이 발각돼서 여론이 급격히 기울고 유두석 후보가 당선됩니다. 사랑과 전쟁 삐있네요. 그러나 당선 이후 유두석 후보도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다행히 벌금 80만 원. 살았죠. 이런 건 기록이 안 남았나 봐요. 맞아요. 이 사실을 지방지들이 전하고 있어요. 부부의 잔혹사 8년 잔혹사 이러면서 8년이요? 네. 그 잔혹사의 마지막에는 둘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겹다. 제가 좀 후에 파손해서 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역 주민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공약은 황룡강 일대 국가정원 지정 등하교시 백원택시 확대 운영 중학교 해외 역사탐방 실시 그리고 고려시멘트 공장 폐쇄 후 대규모 배후 주택단지 개발 입니다. 당선되고 나서의 위험이 많은 후보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후보들이 계속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네가 짓건 겁니다. 예. 안남시죠. 장성군수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군단일 돌고 있고요. 광고를 듣고 나서 곡성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헤이. 왜이든지 퍼펙트 25 뭐? 퍼펙트 25 뭔데 그게? 퍼펙트 25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 이즈보 닷컴? 예. 좋은 시작.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먹으면 발음 잘 안된다니까 아마추어 광고를 들으면서 농축산인 맥일 푸른액을 들고 왔어요. 이거라도 먹고 있으라고 발음 걱정 안 했대. 심심하면 뭐 물고 있어야지. 곡성으로 왔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수 곡성군수 더불어민주당 유근기 55세 남자 커런트 챔피언 곡성생 전남과학대 지리정보토목과 5회 도의원 6회 곡성군수 공직선거 2승 1패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 단일 요금제 장날 이동군수실 이동군수실 이동군수실이라는 게 운영하는 군수들이 몇 있어요. 버스처럼 장날에 방이 트레일러 파크처럼 버스의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버스가 가요. 장끝에 어디 서 있어요.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거예요.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등을 쓰는 연간 10만원의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전 처음에 10만원이라길래 우습게 봤는데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에서 쓴다고 생각하니까 쏠쏠해요. 그렇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돈을 안 쓰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미용실 사장님들도 같이 행복해요. 그렇죠. 블레이즈 같은 것도 딱고 돈 더 붙여서 바우처 교도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수혜자랑 공공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 농업인이 가서 오늘은 콘로우를 한번 두레드락 딱고 딱고 비싼 거 하고 그간 지켜온 공약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이 양반은 아니다. 후보 이름 얘기해야지. 유근기 후보는 16년 5월 영화 곡성이 개봉을 할 때 곡성 군수 자격으로 제작사의 초청을 받습니다. 서울 왕심리 CGV로 가가지고요. 왕심리 CGV가 이제 아이맥스관이 크죠. 배우들하고 같이 무대 인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며칠 뒤에 열릴 곡성 세계 장미축제를 당당하게 홍보하고 갑니다. 그 지금 영화 권지암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곡성도 개봉 전에 곡성군에서 살짝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지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자막을 럭키로 합의를 본 다음에 곡성군수가 생각을 확 바꾸죠. 사이가 급조화졌어요. 네. 이때 미디어에 좀 소개가 됐다고 대체 그게 왜 효과를 발휘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미축제는 방문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지역명 들어간 공포호나 범죄용화 나오면 지역민이나 관에서 우려를 나타내든지 심하면 고소를 하는 경우 등등 과는 아주 다른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소개를 하죠. 조상래 60세 남성 곡성군 오국면 기차마을로 거주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 8대 전남도의원 6대 곡성군의원 10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지만 직업은 자영업으로 써냈네요. 전과는 없고요. 농업전문가로 의정활동 또한 농업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전 곡성군의회 의장인 이영진 예비후보를 잡고 올라온 인물입니다. 열린 우리 당 시절부터 종군하면서 국민의당 호남 민주평화당의 일반적인 댓글을 탔습니다. 경선까지 치른 데다 선거 3전 3승의 캐릭터인데요. 공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당 공선 뚫기도 쉽지 않거든요. 정의당 박웅두 49세 남성 직업은 농업입니다. 진도 출생 향동초 고성중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광주진흥고 전남대 농업가 전 민노당 전남 도지사 후보였고요. 현재는 교육희망연대 대표입니다. 민노당 도지사 후보를 두 번이나 남았어요. 네. 현재 경력에 도지사 후보를 적어놓기에는 이전 선거기록에 경력이 좀 많아요. 공룡연 출마기록에는 전 대통령 직속 농어총 특별위원회 농어정 점검평가위원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그리고 강기갑 대표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아 강기갑 위원실 네. 지금 강기갑 위원 가톨릭 농민회 부회장님 되셨어요? 07년에는 특수공모집행 방해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공약은 없는데 고3 지역정착 장학금 지급이 있더라고요. 고3 지역정착 장학금? 네. 외부로 대학 안 가고 있으면 준다는 그 고3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곡성에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인 건지 곡성 고등학생이 좀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고3 때 털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옛날부터 꾸준히 그래왔듯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농서촌 지역에 있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셨고요. 무소속 후보 가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는 곡성 무소속 단일화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희망을 품고 옅은 희망을 품고 단일화 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에요. 심쿵 했겠네요. 윤세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무소속 강대강 55세 남자 군의원입니다. 이선혜 군의원입니다. 곡성 옥과면 출신이고요. 옥과초 옥과중 옥과고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97년도 도로교통법 300 스파르타 세정치 민주연합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그리고 작년 11월에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했습니다. 공약도 안 올릴 거면 블로그는 왜 만들었을까요? 공약을 올리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인타발이 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최첨단 LED 조명으로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비상구처럼 공포영화죠. 빛을 보고 저쪽으로 쭉 계속 비상구처럼 쭉 움직이는 LED 아니면 다 어둡고 시내만이 밝아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든가 그렇죠. 곡성 공항 나라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사업을 재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성에 증기기관차가 다니더라고요. 토마스가? 네.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관광열차 아니에요? 네. 후보 중에 기차마을로 있었죠? 네네. 저희 후보입니다. 거기인데 이 증기기관차를 복원해가지고 짧게 관광역으로 관광역으로 곡성이 기차마을로 유명하니까 저도 증기기관차는 한 번도 안 타보고 보지도 못해서 흥미가 돋더라고요. 이걸 압록까지 연장 운행하겠답니다. 잠깐만요. 압록이요? 그 압록은 북한의 압록강이 아니고 압록역이라고 있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길어지진 않아요. 그 외 관광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북한도 갈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냥 근처입니다. 조상래 후보가 이 후보를 좋아합니다. 다른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양병식 59세 남성 무직 곡성업 출생 중앙초 곡성종합고 전남과학대 사회복지과 곡성군청 복지실장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아 네. 기초공무원이네요. 곡성맨이에요. 그리고 라이언스클럽 회장이었고요. 중앙초 라이언스클럽 딱 보입니다. 네. 블로그의 공약은 아직 작성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무상버스 공약 딱 하나 보입니다. 아이고 이런 준비 좀 많이 하시지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냥 단일화가 안 됐거든요. 무소속 박정하 62세 정치인 곡성군 출신이고요. 동신고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 수료했습니다. 네. 전 곡성신문 대표였고요. 현재는 곡성군 향토사 연구회장입니다. 2006년 2010년 세 번째 도전인데요. 본선 진출은 12년 만입니다. 아 2010년에는 본선에 진출을 못한 거죠. 정말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선거가 올림픽이죠. 네. 근데 지금 지선이 생기는 바람에 동계 생기고 하게 생겼는데 올림픽하고 다른 점은 동계랑 하게가 선수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언론 특별위원장이었는데요. 탈당 기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약도 없습니다. 문화재 얘기라도 좀 하시지 이 동반은 그러게요. 국성이 돌실라이 그런 걸로 유명해요. 삼배. 네. 맞아요. 태안사. 비싼 돈 들여서 저기 나왔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어부로서라도 공약을 더 열심히 쓸 것 같기도 한데 전신문사 대표까지 한 사람이 네. 이게 너무 순진한 얘기라는 걸 후보들은 알 거예요. 공약 갖고 선거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 군단위의 후보들은 정말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동네에서는 사실이고요. 네. 구례군으로 넘어갈게요. 전라남도 구례군수 구례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아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곡성구례고흥보성에는요. 그 후보가 있어요. 농축사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푸르넥 줘. 나 이거 마이크 꺼주면 안 돼요?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아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푸르넥 광고에 나오는 푸르넥 먹는 소리는 푸르넥을 누가 먹은 겁니다. 이 마이크에 대고 네. 오늘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이거를 먹고 아니요. 중간중간 많이 끼어드세요. 판다가 된 많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끼어들고 계십니다. 김순호 55세 남자 삼선연임으로 물러나는 서기동현 군수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03년에 봄에 제가 한참 1집 음반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음주 100 어떻게든 해보려고 08년 여름에 제가 한참 2집 준비하고 있을 때 음주 150 바람을 보호하니 UMC가 앨범을 준비하고 술을 먹자 전남의 후보들은 함부로 공약이 없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남의 농어촌쯤 들어오면 이제 이곳 정가에서 온라인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아 제가 그걸 좀 뒤에 썼는데 내가 짬이 몇 갠데 내가 빨랐겠지 젊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김수로 후보는 신인 가점 10%를 얻고 2%의 신승을 거두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당적을 자주 변경하는 것까지 더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의 가점 감점이 확실하게 적용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을 기점으로 호남민주당형 무소속들을 한꺼번에 크게 걷어내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박인환 67세 남성 구려군 토지면 대넷길에 고주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금속재료공학과를 졸업했고 전남 도의회 의장도 지낸 적이 있는 정당인 동명의인이 진도군 수선거에도 있고 배우와 작가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배우와 작가가 동일인인 줄 알았어요. 도의회 의장 시절 예산안 승인 문제로 다른 당 및 행정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데요. 박인환 후보의 표현으로는 집행부라고 하더라고요. 행정부 견제와 의회관왕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후 5회 6회 지선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쉬었습니다. 네. 공전 탈락이요. 네가 못 본 거요. 아직 몰라서 그래.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그러고서 군수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현 군수, 이제 곧 물러나는 현 군수를 주차장 군수, 공원 군수라고 부르며 특정인만을 위한 군정을 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랑 공원만 지었다는 건가 봐요. 박인환 후보 본인의 공약은 있긴 한데요. 매우 모호한 형태로만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예요? 암호? 아니요. 자음어? 왜 알잖아요.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루이비통으로 도배를 하고 모호한 형태라고요. 그러니까요. MCM. 진짜 굿즈가 왔어요. 다만 가장 강조한 것은 관광입니다. 폴 스미스. 그러면서 관광 1번지 구례를 컴백시키겠다. 되돌리겠다. 명품이 그렇게 많으면 관광할 만하죠. 그렇죠. 긴자처럼.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 관광 1번지인 적이 있었나요? 구례가 저기잖아요. 하동하고 붙어서 화개장터로. 네. 화개장터로. 그래서 지금 박인환 후보 거주하는 데도 토지면이잖아요. 그런 박경리 선생하고 하동에도 토지면이 있고요. 구례에도 토지면이 있어요. 그 토지면은 박경리 선생의 작품 때문에 토지면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동에도 토지면이 있어요. 네. 싸우잖아요. 네. 그게 시흥시와 시흥동 같은 거죠. 수도권으로만. 그리고 구례는 전라도고 하동은 경남이잖아요. 통원권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승모들은 전라도 사람이 많고 경남 사람 많고 그게 좀 많이 뒤섞여 있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정치 지형으로 보면 경상도하고 약간 뭔가 겹치기도 하고 애매해요. 서로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시대 이전의 관광 명소였다고 하지요. 구례와 하동은.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이라도 있나. 영상으로 된 인터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희들은 그거 확인하다 시간 다 갑니다. 네. 무소속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전 경태 70세 남성 무직. 학력이 미기재입니다. 과거 95년 선거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순천농고졸. 순천농고졸을 왜 미기재를 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02년 선거기록에는 순천농림고등학교 중태라고 또 써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쓴 거야? 하고 찾아봤는데 순천농림고등학교라는 이름은 무려 6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잦은 레벨업을 거쳐서 현재는 순천대학교입니다. 심하게 레벨업이 됐네요. 레벨업이 많이 됐어요. 전문학교, 전문대학교. 그건 지금 배제학당이 배제되어 된 것 같은. 네. 언더우드 선교사 시절의 얘기를 알겠습니다. 왜 37년 전 이름으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구래근 의회의장이었습니다. 인오구럴이었나요? 인오구럴. 충청도 여기죠. 까먹고 있었네. 잊고 있다가 당했다. 인오구럴들 자주 못 보는데. 인오구럴 구래근 의회의장이었고요. 그러면 91년이냐 그게 그럴 거예요? 95년이냐? 전 구래 군수였습니다. 네. 95년부터 구래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98년 그리고 02년에 연임하고 이후 4번 연속 낙선입니다. 네. 68년도에 폭첩법. 무려 68년이에요. 네. 폭첩법으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 학교 이름이 바뀐 게 화가 나서. 순천고도 명문이지만 순천 농림고 정도면 명문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 죄는 80년이에요? 네. 80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징역 6월에 집유 1년. 이건 뭐예요? 향토 예비군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냥 예비군 띵간 걸로 알겠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향토 예비군 설치법은 뭐예요? 예비군대원 폭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폭행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폭첩법이 있으니까요. 현역한테 못 살게 굴었구나. 바로 앞이라기에는 12년 전이에요. 그 외에 뭐 그러면은 다른 것도 있는데요.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의 부속품 이런 걸 훔쳐도. 분실 혹은 탈취. 천하의 나쁜 놈이죠? 실탄 뺏어가는 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예비군으로 훈련해 갔는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80년 5월 27일이니까 5.18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죠. 무기고 탈취가.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쪽이 더. 무기고 탈취가 더 가능하겠네요. 오늘 내가 담당이잖아요. 높지 않게 보는 게 그때 그러다 걸렸으면 겨우 이 정도 죄목으로만 잡혀들어갔을 리는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 민주화 유공자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만 생각할게요. 소설 한번 썼습니다.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경태 후보님. 08년 허위 공문서 작성. 5.18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안 끝납니다. 어떻게요? 행사해야죠. 네. 이걸 행사하면서 업무상 횡령을 해가지고 벌금 500을 받습니다. 행사했으면 행사한 보람이 있어야죠. 네. 리워드. 크게 행사하셨네요. 찾아봤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금액은 4억 8천. 와우. 9에서 4억 8천 정도면 뭐. 공문서 하나 위조해서 4억 8천 땡길 수 있으면 나도 관심 있다.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아. 어려운 일이네. 네. 답변은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는데 기록이 미진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지방의회에 그런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방의회가 아니군요. 네. 지방관에 그런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적으로 사용했던 증거는 부족하다. 업무 추진비 용도로 쓴 것 같다. 쓴 것 같긴 하다.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중에 685만 원은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을 받았고요. 2010년에는 공지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도 있는데 기록이 높습니다. 네. 군수직에서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2006년에. 낙선을 했으니까요. 내려온 2006년 9월 5일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정경표 후보를 칼로 찌르고. 군정에 실패했다며. 측근의 차량에 불을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어디 이거 무서워서 군정 실패하겄나. 군정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평소에 무시했던 것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라고도 합니다. 되게 그거 되게 인생 화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무시를 못하겠어. 칼로 찌릴까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후보 감정이입되네?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경제 살리기, 해결책 강구, 스마트팜 그런 겁니다. 심지어 전직 군수인데. 올고나요. 이제 고흥군이죠. 전라남도 고흥군수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64세 남자 고흥 상림마을생 사남이녀 중 셋째래입니다. 풍양초 성중고등공민학교 이렇게 적어도 봐줘요. 고등공민학교를 나왔고요. 첫 직장은 마산 창동의 태양극장 껌팔이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막 붙였네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긴 스토리텔링을 제가 애써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속 스웩이 해놨을 거 아닙니까? 육군병장 만기 사실상 독학입니다만 이후 학위가 많아서인지 스스로를 박사라고 부릅니다. 공박사죠. 중앙공무원 유닛 기재부에서 23년 후반기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단수 확정됐고요. 이번에 지금도 농어촌 지자체는 출산과 그 이후 지원이 도시들보다 좋은 곳이 많습니다. 네. 현재 고흥군의 산후조리원 지원은 애 하나 10일 쌍생아 15일 중증장애인 20일인데 이것을 구분 없이 최장 30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좋네요. 산후 파견 돌봄이 지원 그러니까 이건 추가죠. 거기에 더해서 네. 공부방 지도교사 증원 등등 영유아 청소년 공약부터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호남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신호철 완도군수 후보, 김영록 도지사 후보와 함께 고흥 거금도와 완도 금당도, 평일도, 생일도, 약산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공약을 걸었습니다. 공영민 후보였고요.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송귀근, 61세,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에 살고 있습니다. 농축산인이 말한 센터맨이네요. 네. 트리플크라운이죠. 대서초, 살레시오중, 살레시오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 직업은 정당인으로 적었지만요. 23회 행실을 합격한 공무원 유닛입니다. 지난번 지선에서 고흥군수로 첫 출마를 했으나 박병석 군수에게 패했습니다. 23회 행시 동기로는 유정복, 조원동, 노대래 등이 있는데 이 기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행시 기수이기도 합니다. 네. 탄압을 받았던가요? 장성군과 고흥군의 부군수를 거쳐서 행잡으로 진출. 이후 광주시 기획관리실 실장, 소방방제청 기획조정관, 제8대 국가기록원장, LX대한지적공사 감사까지 지내면서 훈장도 얻었습니다. 홍조, 근정훈장. 그 홍조, 근정훈장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다죠. 근데 근정훈장은 일단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알어. 근데 다죠. 최. 최. 우리 후보가 이 정도로 베테랑입니다. 아유 훈장까지 얘기하냐. 초짜야. 혼을 안 내려도 안 낼 수가 없네. 3선 임기 중인 현 박병정 군수를 매우 크게 비판하며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이를 박병정 군수가 직원 조회 자리에서 조목조목 반박해버렸습니다. 아, 참 동네 좁아서 재밌어요. 송기근 후보가 박병정 군수가 분열과 반목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아, 그거구나. 송기근 후보의 화려한 이력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좋죠. 화려한 경력이 중요하다면 중앙부처 퇴직 공문을 전부 다 군수안처불제. 뭐 타려고 뽑아? 공약에 대해서는 뭐 달라고 뽑아? 뭐 달래? 정정바다와 아름다운 고흥만이 빚어낸 해양관광 고흥만들기. 전부 다 나 거요. 아, 네. 이건 저도 들었어요. 최첨단 스마트팜을 집중지원 육성.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 전부 다 한 거요. 고향을 떠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한 고흥만들기. 전부 나 것이요. 이거 XXX 거. 내가 12년간 써먹었던 것이요. 몇 주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나며. 이 반박에 대한 송기근 후보 측의 입장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현직 공무원한테 지금 XXX 거 같은데. 분통이 터집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내가 12년간 써먹었던 것이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 안 할 거니까요. 삼선이니까. 보성군수 후보들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보성군수 초선의 지금 현임. 이제는 현임이 아니게 됐죠. 이용부 군수가 수뢰 혐의로 수감이 됐습니다. 잘 그래. 웃지 마. 앞으로 많이 만날 거야. 침착하세요. 이때 지역 유력 정치인들은 마치 롯데월드 개장 시간에 문 앞에 있던 학생들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는 바이킹 1파, 누구는 프룸라이드 1파, 프렌치 레볼루션 1파. 이게 누가 서느냐 이런 경쟁인데 일단 여당의 1파를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철우 단수공천 53세 남자 뭐부터 할까요? 92년 폭처, 징역 1년, 집유 2년, 05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200 2회, 3회, 4회, 3선의 군의원 10년과 14년에도 공천 경쟁을 했는데 최종 출마는 못했습니다. 다른 캠프 선거운동원 폭행 같은 기사들은요. 전남 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5만 근처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편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30% 안팎으로 비교적 젊은 지역이라서 이 보성군은 블로그도 하긴 하는데요, 후보가. 돌아다니는 사진만 많고 그나마도 링크가 끊긴 것 두성입니다. 김영록 도지사 후보의 후임으로 농식품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담합영장의 이계호 의원이 이 지역의 개소식을 돌고 있습니다. 박준영, 이낙연 이후에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인물이죠. 이번 전남민주당은 교통정리가 좀 빨리 돼서 그런가 공동공약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김철우 후보는요, 보성에. 보성, 고흥, 장흥, 강진의 군수 후보 공동으로 트레킹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의 관광토건을 걸고 있습니다. 변재면 63세 남자 부교수입니다. 보성 출신, 보성중, 보성농고, 서울대농학사, 고려대농학석박사,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빈교수였고요, 현재는 가톨릭상지대학교 부교수입니다. 정체가 모호합니다. 4월 30일 기사에 보면 민주평화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무소속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공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화당 후보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평화당 소속이었다가 심지어 선관위 정보에서 평화당 소속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소속으로 바뀌며 윤세민의 품으로 튀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기록은 가톨릭상지대학에 가서 찾았습니다. 가톨릭상지대학은 또 무려 원주인은 대학교 아닙니까? 페이스북도 찾고 트위터도 찾았고 구글플러스도 찾았고 심지어 행아웃도 찾았어요. 링크디는 안 가봤나요? 저는 이 후보한테 영상통화를 걸 수도 있어요. 스냅챗 안 하냐? 그런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재면 후보 연락을 악망합니다. 아니면 홍보활동 하시든가요. 카톨릭상지대 융복합 농산업과학과 포토갤러리에 가면 변재면 교수가 본 아름다운 정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변재면 교수는 없군요. 2010년에 보성 농촌체험 후기를 보다 보면 후기를 쓰신 분이 우리를 인솔한 분은 한국녹색전략연구원 부원장 변재면 씨였다는 글이 있습니다. 인솔을 할 줄 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소속 하승완 66세 남성 직업에 변호사 하승완 법률사무소라고 적었어요. 직업이 사무소예요. 그렇죠. 직업이 사무소인 거죠. 회천 동초 사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야 돼요. 이거 예상 못했다. 변호사 위원이십니다. 네. 회천 동초 중까지 나왔고요. 검정고시 그리고 30회 사법시험 조선대 법학과 박사 98년, 02년 보성군수 두 번 역임했고요. 당시에는 세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선에서 3선 실패 후 또 그 다음에는 광주 동구청장에 도전했다가 사퇴합니다. 3월까지 민주평화당이었는데요. 언젠가 탈당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지금 그... 마치 GM처럼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나봐요. 캐치프레이즈는 정직해서 좋다. 일자래서 좋다. 공약은 지역 권역별 게스트하우스 촌, 티로드 술래코스, 벌교 갯벌 갈대 군락지 등에 관련한 관광산업입니다. 네. 그중에서 차의 성지, 참아고도 술래코스를 개발하겠다고 하거든요. 티벳 군수가 나왔습니다. 참아고도. 검색.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내가 모를 거야. 그래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해요? 검색, 보성, 참아고도. 있는 될 거야. 경강 하동하고 보성하고 녹차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원조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동이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보성, 참아고도라고 부르네요. 이렇게 부르네요. 보성은 대한민국의 운남성으로 날씨가 뜨거웠다. 이게 뭔가 별명인가 봐요, 기랭.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비슷비슷한 공약이 진짜 필요한 공약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 정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있던 그 뭐야, 인솔하실 줄 아시는 분. 변재민. 변재면. 변재면, 변재면. 근데 정말 없으면요, 저희는 정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찾느라 시간 쓴 게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화들짝 놀라고 화를 바라바라내며. 보성군수까지 보셨습니다. 네. 근데 그 비슷비슷한 공약도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모호하게들 적어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말했을지 몰라라고 TV를 보면, TV 토론회 같은 걸 따로 봐요. 성의를 다해서. 네. 그럼 복장 터져서. 농가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더 못해. 보성군수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화순군수 후보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10,000원이면 됩니다. 100% 추첨 대의원제로 모든 보통 사람이 정치의 대표가 되는 정당.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나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 녹색당. 전라남도 화순군수 더불어민주당 구충군 왜? 죄송합니다. 구충대 제목으로 쓰죠? 그렇죠? 딱 보이는데요? 아니요. 심심하면 그래요. 아홉 머리에 벌레가 같다. 아니 제가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후보들마다 한자를 자꾸 보게 돼서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충성충이에요. 59세 남자 현임 화순군수 화순생 광주농고 조선대 경영 일남 8여 중에 5세래요. 티피컬한 옛날 집안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물어보죠. 아들을 낳았는데 왜 또 낳았냐. 옛날을 안 깎어봐서 그렇죠. 하나 더 낳으려고. 제가 그래도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4회 지선 도의원 당선 5회 패배 6회 당선 화순군수 1승 1패 2010년 전남 도립대 총장입니다. 구충군의 명품 화순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는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연도를 잘 봐주시면 좋은데요. 혼수해의 블로그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지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도 잘 오지 않는 화순에 눈사람 스킨이 인상적인 이것은 기본 스킨 랜덤 돌렸는데 눈사람 나온 거죠. 자기소개가 없으며 아직 작성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간 블로거가 접니다. 정치자 여러분. 다음에도 블로그가 있는데 가보시면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한 군수급 블로거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늘어놓은 공약은 지키면 좋겠고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약이 부족한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의 지자체에서 정책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평소에 지역민들이 모여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시민단체나 진보정당 지역당 라이언스클럽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 의제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군수와 구청장, 의회의원들이 행사에 나가서 잘 알겠다라고 말하고 씨익 웃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잘 안 해주다가 다음 지선이 오면 대폭 공약으로 내 겁니다. 그리고 실천률은 절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꼭 선순환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선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선심성 공약이라는 말로 다 퉁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심을 쓰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번 지선이 끝나고 다음 지방의회가 들어서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 마더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마더센터 몇 개 있었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인 군수인 구충권 후보의 공약에도 있길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민주평화당 임호경 66세 남성 조선대 지방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전화순군수인데요. 현화순군 번영회장입니다. 센 사람이죠. 네. 전과 3건 폭처법 벌금 150만이 96년에 있었고 200만이 2002년에 있었습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2003년에 징역 10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이건 2008년에 사면복권 되었네요. 이 전과기록은 임호경 후보의 커리어 및 화순군의 지난 12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02년에 폭행이 200만짜리가 있었죠. 이 폭행사건에 이어 군품 제공이 들켜서 2004년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보궐선거가 열리죠. 아내 이형남 후보가 등장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 이런 케이스 되게 많네요. 여기로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그리고 당선. 이것이 화순 부부군수 전설입니다. 사회지선에서 전영준 군수가 경선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어쨌든 열려요. 그러자 동생인 전환준 후보가 호남형 무소속으로 출마해 또 당선됩니다. 이것이 화순 형제군수 전설입니다. 홍성 형제군수 위에 또 위에 전환준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긴 했지만 5회 지선의 옥중 출마를 간행해 옥중 출마. 임호경 후보를 누르고 재선합니다. 그리고 8개월 후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합니다. 트리플엑스텐타시온이에요. 이렇게 형제군수들은 몰락하는데요. 이후 또 보궐선거가 세 번째로 치러질 거 아닙니까? 남은 형제자매? 아니요. 여기서 임호경 후보와 홍인식 후보가 이가능이 됩니다. 임호경 후보는 형제군수와 부부군수는 그 태동부터 다르다며 선거끼를 시도했으나 형제군수들마저 홍인식 후보를 지지하면서 홍인식 후보가 이깁니다. 그리고 홍인식 군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네. 이 스토리를 왜 얘기해주고 싶었는지 알겠네요. 지난 6회 지선에 전설의 주인공들인 임호경 후보와 전형준 후보가 컴백해서 다시 또 출격합니다. 하지만 구충곤 현군수가 승리하고 승리 후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12년 가족군수 전성시대 혹은 군수 구속 전성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약은 알아서? 정말 하나만 한 단어들이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니다. 장흥으로 갈게요. 전라남도 장흥 군수 더불어민주당 박병동 61세 남자 장흥읍 대덕면생 조대부고 조선대법대 81년 경찰 간부로 들어와서 35년간 경찰을 냈습니다. 13년의 장흥서장 15년의 여수서장으로 직접 신청서를 넣어서 왔고요. 인터뷰를 일부러 했는지 여수의 편안한 관광에 도움이 되고 싶으며 퇴임 후 장흥 사람들과 행복한 고향을 만들고 싶다. 이건 FA를 앞둔 선수의 인터뷰죠. 고향도 좋지만 대도시도 좋다. 어디든지 보내달라. 16년에 퇴임하자마자 문재인 대선 캠프로 뛰어듭니다. 블로그를 보면요. 이때 광화문에 촛불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있던데 35년차 경찰이면 정말 무진장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해 지역들이 모두 그렇듯 장흥도 김을 정말 많이 팝니다. 그런데 김종자의 배양용 종자 폐각종자가 의뢰 국산이 아니라네요. 일본산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굳이 명동 와서 김 사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경사니까요. 원래 김하고 멸치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육수문화입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대형 양식장들이 완도나 장흥이나 전라남도에 집중 배치가 된 거죠. 폐각을 국산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요. 지난주 초에 민주평화당의 김상국 후보가 창당 발기인을 공천 배제해버리는 민주평화당에 전혀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탈당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한다. 면서 박병동 후보 지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후보가 없어지면서 박병동 후보와 홍성갑 덕지진을 웃게 했어요. 무소속 후보로 넘어갑니다. 그나마 무소속이 안 된 게 어딥니까? 뭐 인마? 정종순 63세 남성 무직 장흥초 장흥중 장흥고 농협대 농협협동조합과 졸업 농협대가 뒤져보니까 농협사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3년제로 일산인가 파중가 취업 100% 농협으로 그것도 33년 농협근무입니다. 전 농협중앙회 상무였고요. 농협유닛이네요. 네. 전 농촌사랑연수원 교수 2014년 장흥군수 출마 이력을 보면 그때도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에는 현 안철수 정책 내일 실행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탈당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좀 얘기 좀 하고 탈당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성관이 기록에 무소속 해놓고 경력에 현 안철수 정책 내일 실행위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따라서 전남에서 지금 계속해서 윤세민이 갖고 있는 말이 있죠.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이게 지역의 풍습인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장흥읍 천수당 한약방 옆 쌍용자동차 2층 성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네. 국민소득 2배, 국민행복 2배 장흥군 예산 7천억 원 시대를 공약했습니다. 네. 너무 없다 그러기 좀 미안해서 그렇죠. 한 번 읽어줘야죠. 네. 4년 전 장흥군수의 출마에 낙선했지만 고향을 떠날 수 없었다. 그동안 200회가 넘는 현장을 다니며 부자 장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조재환 58세 남성 정당인 장흥고 왜 그래? 장흥고 전 장흥군천 4급 서기관입니다. 전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지만 불공정한 공천심사를 당해 경선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정당인이죠. 탈당 기사가 나오는 것도 반가워요. 이제는. 그렇죠. 탈당 기사도 안 나와요. 호남의 기록 진짜 부족합니다. 공약사항이 아주 많아요. 블로거에 가면 공약 게시물만 있고 그러니까 블로거에 딱 공약 게시물만 있어요. 군을 다니면서 하나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것도 해야겠군 이러면서 추가됩니다. 아 그것을 이제 2015년에 만들어낸 단어인 목후진형 후보라고 하죠. 생긴 건 똑같은데 자꾸 남의 걸 하고 있어요. 다만 초창기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만들어서 디자인이 그대로입니다. 파란색. 군청색. 네.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요약하지 하고 째려보다가 요약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어요. 네. 장흥읍 중앙로 활성화 사업, 장흥읍 서부지역 구도심 개발 및 정비 사업,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 확대, 관광특구 조성.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 확대가 뭐야?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부수겠다는 얘기죠? 공급을 확대하나 봐요.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꽤 돼요. 네. 그런데 미공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건. 그렇죠. 미공급 지역 확대범이죠. 이쯤 되면 제가 반쯤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공급 지역의 급수를 확대합니다. 본인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관광특구 지역 조성, 그리고 옛날 교도소 부지 활용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동학문화마을 육성, 장흥이 문화로 빵빵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서 참석자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성황리에 맨날 성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봐서 재미있었던 거는 셋째 자녀와 대학 4년 학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장흥 삼합이 먹고 싶다. 그 정도 레벨의 사실상 배팅이죠. 배팅. 네. 그런 공약들이 저는 이번 지선 말고 다음 지선쯤에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셋째 자녀에 대한 정말 도박에 가까운 특혜. 알겠습니다. 셋째 자녀 포르쉐. 그렇습니다. 나도 그때 가서 나와야겠다. 그럼 여기 가서. 강진군으로 가겠습니다.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승옥 61세 남자 비교적 일찍 공천하총 됐습니다. 5.18 묘역에 4월에 갔다라는 얘기는요. 나 빨리 공천됐다는 뜻입니다. 강진생 강진중 장흥고 81년 7급 군동면사무소 공무원 유닛 민주당 대선 경선이 다가오면서 이인재 대세론이 정과를 뒤덮고 있었던 0.1년 9월에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쉬라. 신선했죠. 쉬라.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인재 쉬라. 벌금 200. 16년에 퇴직하고 2년 준비해서 첫 선거입니다. 이 동네에는요. 시인 김영랑의 생가. 금서당과 사의제 구간을 강진의 목마르뜨 언덕으로 조성하겠답니다. 뭐 마르뜨가 언덕이잖아요. 그럼. 아 로스구이. 그러니까요. 강진은 고려청자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이 사의제에는요.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도 청자입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대표하는 구역의 이름이 목마르뜨라니. 이거는 개인견이라서 참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는 군단위부터 강역시단위까지 아니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리그는 프로축구였으면 좋겠고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광주기아 무등야구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평화당 후보 보실게요. 민주평화당 곽영채 어이입니다. 개바라 할 때 채입니다. 70세 남성. 이게 70세 사진이라고요? 사진이. 네. 우리 아버지 20년 전 사진. 38살 있는데. 이게 어떤 인간들은 나이가 반감기가 있나봐요. 뱀파이어일 수 있습니다. 70이 되면 35이 되는 뭔가.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에 살고 전남대 교육학 석사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은 정당일이고요. 전과는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짜리 한 건. 전 강진교육청 교육장이며 전남도의원 재산경력을 바탕으로 강진군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도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전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있어요. 특이사항으로 순간예측이 가능한 카메라 장착 다기능 신호 등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순간예측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걷는 방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예측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죠. 발명가예요. 교사 재직 시절에 가우도 분교에서 근무하다가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신호등이 몇 개 없거든요. 이걸 어디서 활용을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서울에도 사람 많이 안 건너는 신호등은 수신자가 물러가지고 신호등 바꾸는 거 있어요. 그거 까먹고 사람들 100년 동안 서 있고 그러잖아요. 남산길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그걸 감지해서 켜지고. 그 AI 신호등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이번 주선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교육재행 코스를 밟아서 교육행정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얘기로는 40년 교육 경력에 20년 교육행정 경력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입문에 도의원이 되어서도 교육이원을 배정받았고요. 군수보수 전액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의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감 쪽으로 오셔야 될 텐데 이 양반은. 그러게요. 재직 중 단돈 1원이라도 금품연관이 있을 시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진짜 1원 있으면 어떡하지? 1전으로 내려오네 0.5. 전단이다. 사실은. 공약 중에요. 군내버스 도우미 탑승 제도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가 있어요. 안내양. 그러니까 짐도 들어주고. 노령화된 곳이 있으니까. 그게 트래디셔널한 안내하는 분하고는 좀 다른 게. 네. 다릅니다. 들어주고 부축하고 이런 일. 탑승을 도와주는 도우미인 거예요. 맞아요. 맨 앞자리에 앉은 다음에 짐 들고 계시거나 이러면서 들어드리고. 네. 네. 맞아요. 이 공약이 눈에 띕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장경록 62세 남성 농업. 신전초 도함중 광주공업고. 광주공업고 조선대 토목공학과. 또 토박이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아까부터 저는. 맞습니다. 강진읍장 강진군청 기획정책 실장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되고 분노 억울 강력 반발 재심 청구 탈당 해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그의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관광도시 디자이너 장경록. 그리고 매일매일 선거운동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날짜. 그러니까 게시물 제목을 무슨 5월 13일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걸 누가 클릭해요. 저컬의 캐리컬이처와 합성한 이미지들은 대체 누가 다들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 팔도 방방곡곡에 포샵하는 사람 다 있나봐요. 포샵 수준. 그리파냐? 너무 저컬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냥 비율도 안 많은데 이 위에 그냥 얼굴 붙어있고 이런 느낌. 지역에 가면 이 한 집에서 모든 후보를 다 해줘요. 아, 고통받는 자녀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또 거기 지역 신문사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지역 신문사에 예를 들어서 찌라시 작업 많이 하잖아요. 광고 전단지. 광고 전단지 정도를 만드는 데서 디자인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고. 이거는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면 광주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역에서 하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슈퍼맨이랑 합성하거나 청자랑 합성한 얼굴이 종종 올라옵니다. 청자? 청자랑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청자 위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청자 안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냥 청자 위에 부활절 계란 같은 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오케이. 공약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뒤에 현수막의 공약이 써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보면 어떻게든 샬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유리 탁자에서 강용석 찾듯이. 그렇죠. 확대해서 읽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 현수막, 블로그, 명함 다 똑같은 데서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출마했을 때 공약은 차라리 좀 꼼꼼하고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70세 이상 무료 장수 사진. 사실 이건 영정 사진. 영정 사진. 노인과 초동생 연계 교육. 오토 캠핑장 설치. 이런 거 있어서 괜찮던데요. 아직 억울 단계와. 그런데 이게 트렌드상 옛날 공약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무튼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5단계를 거친 무소속 구보를 보셨고요. 이것은 유현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든 자의 이름을 따서. 완도로 갑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수. 더불어민주당. 신우철 65세 남자. 재선 도전 디펜딩 군수. 완도생. 완도수산고. 공무원 유닛. 수산진흥원과 지방수산청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어촌지도소라고 있죠? 네. 뭐하는 데입니까? 어촌에도 양식장 배분 문제부터 해서 농촌지도소랑 똑같은 거예요. 조정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종의 관공서 같은 거죠. 네. 주로 그런데에 있었어요. 신우철 후보의 연관 검색어에는 지붕 뚫고 아이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침없이 아이킥의 후속작인데요. 여기서 가끔 등장하는 양갱을 좋아하고 커플 동반 파티에 할머니를 데리고 온 초록병원 외과의사 역의 배우가 신우철 씨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분량을 썼습니다. PD의 권한이죠.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번 선거에 맞춰서 지지난주에 개장했고요. 다들 이렇습니다. 작년에 건립한 민주화운동 기념비가 있는데요. 완도군에. 뜬금없이 완도군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완도군수는 후보 본인이죠. 신우철 군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혼이 났고요. 블로그는 개인 홍보용이 아닌 군정 홍보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호남에 오니까 이동군수실 운영하는 군수가 꽤 많이 보이는데요. 신우철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충청강원도 그랬는데 제가 놓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실까지 오는 교통편도 녹록지 않은 거겠죠? 완도가 또 포함하고 있는 섬 지역이 되게 많아서. 따라서 이 완도군수의 이동군수실은 버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병원선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수선도 있을지 몰라요. 있겠죠 당연히.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삼재 63세 남성. 4년 전 UMC가 구글맵에 이름을 치며 나온다고 했던 보라수산의 사장님입니다. 네네네네네네. 완도군의회 재선의원. 오랜만이에요. 완도군의회 재선의원으로 부의장과 의장을 모두 역임한 후 체급을 올려 완도군수 도전 중입니다. 지난 지선에서 신우철 현 군수 당시 후보와 맞붙은 카운터 파트너가 무소속연대 단일화 후보였던 김인철 후보였는데요. 이 김인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보라수산이라는 양식업체 사장이고요. 무소속연대를 이뤄내서 그 후보의 선대위원장도 했던 즉 지역의 실력자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없습니다. 아이고 참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하나는 보이는데요. 한중 FTA 때문에 어려워진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설마 그걸 총동원할 줄은 몰랐지 뭐예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다른 걸 줄 알았는데. 모든 역량일 줄이야.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PD 이름입니다. 무소속 신현호 66세 남성 무직 모든 기록에서 꾸준한 학력 미기제입니다. 잘 숨겼어요. 옛날 정치인 아카이브 같은 사이트도 가끔 보이잖아요. 거기도 학력 미기제입니다. 하지만 95년 선거 기록엔 중앙대 대학원 1년 수료입니다. 전 전라남도 직소 민원실장 4급 서기관이라고 가르치고 적어놨습니다. 09년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그리고 추징도 당했어요? 네. 그리고 98년, 06년에 전남도 의원 낙선했고요. 이것까지 해서 본선 세 번째입니다. 아, 예. 페북하고 트위터는 2013년에 멈춰 있습니다. 네. 쓴 적은 있네요. 네. 2014년 기사에 신현호 민주당 부위원장 군수 출마 밝혀라는 제목뿐인 기사가 있어요. 끝입니다. 네. 신현웅 후보도 그렇고 저희 박삼재 후보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는 이분들이 그만큼 더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없습니다. 정부 없습니다. 공약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남까지 오니까 좀 얘기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만 들어가도 강원도와 충남북은 또 인터넷 언론이라도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가 직접 내걸지 않은 후보라도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호남은 전남. 전남 오니까 전북이랑 전남은 또 달라요. 전남 오니까 상태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들 상태가 안 좋은지도 속단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했는데 그 지역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큰 현수막 4천 개 날리고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공약 써 있고. 도서지역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들도 다 얘기가 들어갈 수 없고 농어촌이라고 하면 사실 어촌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고령화 문제라든가 지역의 어떤 정치의 수준이라든가 그게 딱 정말 드러나네요. 막상 완도군에 가면 막 호치민 씨의 호치민 얼굴 보듯 신현호 후보가 막 여기저기 돈이 막 신현호 후보. 내가 보기에 구전설화처럼 선거를 하나 봐요. 맞아요. 제가 여기 언론들을 보니까 기자가 한 번 선거운동을 따라다녔나 봐요. 그런데 계속 배 타고 옆섬 배 타고 옆섬 배 타고 옆섬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써놓은 걸 봤었어요. 네. 남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남군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수 더불어민주당 이길운 52세 남자 해남생 해남 중고 3전 3승 3선의 해남군 의원 민선 정치인으로 들어서기 전인 공사년의 식품위생법 위반 100만 원 뉴 월드 마트 대표였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아마 유통기한 지난 거 파란 나무들. 모를 수 있죠.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괜찮네. 생각 못했었어요. 라임 좋네요. 기초의회 투어에 소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군 의회는요. 군의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임기말 외유. 의원이 문 걸어 잠그고 공무원을 여러 대 때린 사건. 아까 그 중 뭐죠? 중간금. 살려달라 직전까지 나왔나 봐요. 등등 상태가 영 메롱입니다. 군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큰 공약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네요. 본인이 군의원이었잖아요. 읍면별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구성은 지역민이 알아서 뽑혀두겠다. 인사권 분산입니다. 해남군청을 해남군민청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해남군 공익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군민청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여튼 되게 신경쓰이나 봅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명현관 55세 남성. 해남군 해남읍 중앙일로에 살고 광주상고졸업 호남대체육학 석사. 주식회사 동부전자의 대표이사이며 직업은 정당인으로 적어냈습니다. 전남도의원 재선 경력이 있고요. 지난 임기에는 전반기 의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공약은 주로 복지를 강조합니다. 농어촌버스 도우미제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농업 쪽 공약에서 하나가 눈에 띄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1품목 1사회적 기업을 정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현대사회에 품목이 얼마 많은데? 1인 1특허보단 낫다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회사로 가득 차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 만나보시죠. 무소속 여기 아까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든 이쪽이든 수협 파워가 웬만한 도지사나 군수보다 훨씬 더 세요. 그 훨씬 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센 후보입니다. 그런데 해남진도 축협이니까 수협이 아니라 어쨌든 축협 조합장 5선. 전 국립목포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과목은 농축산 분뇨 퇴비화입니다. 중요한 거 가르치셨네. 그런데 전과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쇄에 관한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50. 배움이 모자란 거죠. 배운대로 안 벌였어. 혹은 실험을 함부로 했거나. 99년에 있었던 전과입니다. 해남도 군수대문 구속입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사면속 군수가 불명의 퇴진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후보는 청년계약 이행 서약서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임기간 내 불법행위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인데요. 계약자 이정우, 담당자 해남군민으로 해남군민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찍은 것부터가 인장도용 아닌가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그럼 그건 누구 집에 있어야 되나? 농어촌 가치수당 월 20, 해남형 주민자치제. 뭐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남군을 돌아보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남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하마을을 둘러보던 당신처럼. 이곳에 오면 어른도 아이도 걸음이 느려집니다. 노란 바람개비, 처음 보는 호랑가시나무. 5월부터 상시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집까지. 곳곳에서 우리 발길을 붙잡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전라남도. 진도 군수. 남도의 끝까지 왔습니다. 개는 못 지나가지만 차는 잘 지라다니는 진도 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72세의 남자. 가장 연로하신 분이 됐네요. 디펜딩 챔피언이 공천됐습니다. 그랬군요. 진도 초, 진도 중, 광주고, 서울대법대. 한국토지공사에 26년간 재직했습니다. 공사 공기업 유닛입니다. 한국토지신탁 사장 퇴임 후에 무소속 출마해서 낙방.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다시 간 뒤에 퇴임하자마자 진도 군수 재선. 이것은 이 공사에 돌려막기 좋아하는 윗선의 분위기를 좀 알려주는데요. 진도 군 노인회가 공천반대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분도 노인인데. 우리 중 하나가 아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고발인가요? 전국이 진도를 쳐다보게 되는 날이 있죠. 세월호 추모 행사인데요. 사진 찍혀야 될 사람, 사진 찍어야 할 사람 많이들 내려오는데 이제까지 사고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싫어 온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백원택시 등의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데 판단을 바라고요. 다도회 국립공원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나오는 초평항을 끼고 있는 초사리에 짓고 있는 거제 마리나보다 지금 예상 더 큰 대명 해양 리조트의 부지수용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건 군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땅 산 사람만 알고. 그리고 땅 산 사람 주변 사람들,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요. 군수가 나서면 나서는 대로 화가 커지고 관광개발은 언제나 당혹스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건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공천됐네요. 네. 민주평화당 장일, 61세, 목포고학대 사회복지과 정당인 3선의 전남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진도 출신으로는 처음 의회 부회장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농축산인이 웃기 시작했는데. 전과목을. 네. 전과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와우. 와우. 홀리. 네. 자. 전과가 네 건입니다. 와우. 내가 왜 웃었는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5년 상습 도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저 상습 도박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2000년, 대망의 2000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요. 육가증권 위조, 위조 육가증권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의 세트 범죄이니까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작전 수령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작전도 아니고 그냥 아예 가짜 문서를 들고 가서. 나 덕질인이 있다 이거잖아. 이거 겨우 불량이란 말이야. 뺏지 마. 그렇죠. 더 해봐요. 어디 덕질인. 그리고 2005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받으셨고요. 그런데 9년 후에. 2014년 다시 사문서 위조로 벌금 1000을 받으셨습니다. 1000만 원 받으셨는데 참고로 사문서 위조의 벌금 상한이 1000만 원입니다. 제일 센. 국세를 받고만. 그건 문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로 찍어내면. 그걸로 찍어내면. 상습 도박 다음에 육가증권 위조잖아요. 육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죠. 그런데 도박증독자가 가장 자주 만지는 육가증권으로는 칩이. 칩 받다. 슈퍼노트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칩도 팠고 국세도 팠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조장인이죠. 주로 조각. 한 번은 양각 한 번은 음각이에요. 그래도 로컬 범죄네요. 계속 광주 해남 지원으로 꾸준하게. 그렇습니다. 20년도가. 공약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남긴 명언이 있죠. 공약을 안 할 거면 죄라도 지어라.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공약 필요 없다. 그런데 공약은 딱히 없는데 도서지역이라는 것까지 감안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랍니까. 이제는 진도군민이 진정한 군수입니다. 네. 본인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을 따라가는지 군민정책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네. 이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하는 후보 많습니다. 네. 다만 꽤 괜찮은 방법인데 이분이 사기와 위조호범이라서 조금 무섭습니다. 돈은 많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 있는데요. 네. 검색해볼까요. 다녀가 됐는지. 어젯밤까지 안 됐었는데. 안 됐어. 오늘 아침까지 안 됐었는데.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이장래 60세 남성 아니죠. 맞나? 맞네요. 이장래 60세 남성 정당인입니다. 네. 구영리 출생.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사람이 책을 펼쳐서 찍었어요. 네. 그 책 날개 안쪽 사진에서 출신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 출신 학교를 못 찾았습니다. 진도에서 초중구 졸업이라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네. 이장래 후보는 지금 사진 속에서 뭐 책겠지 이놈아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밝게 웃고 있네요. 조선대 사범대 수학교육과 신안군청 진도군청 전남도청에서 일했습니다. 진도읍장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경선 시기 조정과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한 경선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다. 네. 평화당에서 압축이 풀렸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바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군수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는 것이 정치 철학이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회심. 진도의 바울이에요. 네. 공약은 아무리 차도 없습니다. 네. 김희수 남성 62세 정치인 진도 출생 진도 석교종 진도 실고 성화대학 건축과 성화대학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폐교. 이번에 폐교. 74년에 군청에 입사하고 전 진도읍장, 진도군청, 농산유통과장. 이런 공무원 무속색 유닛은 진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반복됐네요. 전과도 없어요. 농산유통과장이니까 진도에 주로 대파 쪽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케이지당 100원의 경락가가 떨어져서 많은 진도 군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대파는 나트륨 배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파를 넣어서 요리를 하면서 충분히 많은 나트륨을 넣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라면에 넣어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생생정보통이 되는지 보니까. 파만 드세요. 파만.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싶으면. 아따, 분량을 왜 채워? 이렇게 긴 방송에. 블로그를 보니까 직장보육시설 군수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은 어디서? 나는 처음에 직장보육시설에서 군수일을 본다는 줄 알고. 그거 참 고약한 거였어요. 애기들은 뭔지 알아. 그거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보육시설에서 담배 피는 거 보면서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거 왜 컨디션 안 좋을 때 쓰면 문장 쓰다가 중간부터 다시 쓰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군수관 직장보육시설 군수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민청원제, 군민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류하고 비슷하네요. 네. 보도자료를 한 3, 4개 정도 봤는데요. 보도자료마다 공약이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도군의 2명의 무소속 후보까지 보셨고요. F1의 영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박준영 전 도지사 제가 14년도에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단위로 국제대회 치르고 이런 데 지어놓은 건축물 중에 영암 F1 서킷만큼 흑자잘내는 곳이 없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촉잘. 왜냐하면 F1급 서킷이 일단 생겼으니까 5천만 중에 있는 매니아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다 비난했잖아요. 저거 누가 가냐고. 그래서 근데 또 이건 흉나도 못 내잖아요. 이거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거의 매주 들어차고요. 매주 유료행사입니다. 와. 네. 영암이 지금 되게 암흑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전화해보기 때문에 돌아오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57세 남자 영암생 독천초 낭주중 목포공고 전남대 산업공학과 총합생의 간부였다고 하고요. 4선의 도의원 직업정치인 유닛입니다. 주식회사 알파중공업이라는 회사 사장이 됩니다. 드론과 항공사업 바둑을 좋아합니다. 구미의 경운대학교가 여기에 경비행기 활주로를 설계하도록 끌어들였고 세안대학교 영암캠의 드론과목 신설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에 있는 이것도 영암입니다. 나라항공기술이 드론 레저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조훈현 기념관 조성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처음 볼 때만 해도 제가 군수 홈페이지 공약 이행률 이런 거 써있으면 좀 너그럽게 봤는데요. 영암군 군수 홈페이지 보니까요. 공약 이행률이 퍼센티지로 나왔는데 100% 100% 쭉 써있는데 왜 100%인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좀 부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 내가 보니 민주평화당 후보가 나온 겁니까?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윤세민에게 뛰어갔습니다. 너냐? 박소영 62세 여성 전라남도 유일의 단체장 여성후보입니다. 40여 년 경력의 공무원 유닛입니다. 전 목포시 부시장 직무대리도 했었네요. 40여 년 경력이면 되게 빨리 시작했네요. 지금 예수님 네. 그렇죠. 20대 초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바로 간 거네요. 영암군 사무후배 토박임 그리고 영암에서는 1호 여성공채 목포시 최초 여성국장의 기록을 갖고 있고 공약의 초점을 경제해두고 있는데요. 순천 목포관 고속국도니 6차 산업이니 대불 산업단지 활성화니 다시 읽기면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무화과 엑스포 영암이 무화과 네. 맛있어요. 축제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건데 이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집어던지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운 걸. 비싸요. 무화과는 못 던져요. 그거 빵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그리고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이거 많아요. 많아요. 기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세부사항을 좀 더 알고 싶었거든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만 빌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세부계획이 기본소득 정책과 닮아 있는지 이게 평화로운 덕질이니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지금 7회 지선이 2018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많은 후보들에게 대중화되버렸어요. 확 퍼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그 알지 2013년 2014년에 나오면서 절대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농민 월급제 같은 거는 사실 대출이었잖아요. 이번 6회에는 기껏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회 6기에는 민선 6기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송남시장 이 정도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그거 하면 안 됐다고. 근데 지금 7회 되니까 다 한 대잖아.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교복, 생리대 공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더 뭐 이렇게 무편처럼 되는 게 그래서 사회운동이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농가소득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농민소득을 주장하거든요. 농가소득은 그 전 단계고 농가단위에다 한 단위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만약에 각 집에 두세 명이면 세 명 다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농민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이면 영감님들이 땡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할머니한테 안 주고. 네. 상습도박하고 다음 지선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북에서 얘기했던가요? 아니면 충남에서 얘기했던가요? 이상한 식으로 왜곡된 농가소득을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실상 빌려주는 농얼급제 가을 되면 다시 걷어가고 그걸 미리 잘라서 내주는 그게 예전에 덕진이 설명해줬던 웹툰 작가의 MG죠. 그렇죠. 그런 방식은 아니길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용 후보는 이걸 좀 앞쪽에 내놓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세부사항이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240만 원인가요? 네.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240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1년이면 240만 원이고 매다 60만 원. 세부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액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못 찾은 것이길 바랍니다. 네. 무소속 후보 두 명 있습니다. 무소속 박성호 남성 57세 한국지방자치전략연구원 대표 목포문태고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서강정보대학 경영학부 스피치 특강 같은 것도 다니고 있는가 봅니다. 아 네. 그런 거 하는 양반이군요. 출마 선언 이후 특강도 하고 막 그러네요. 본인을 소개하면서 서울에서 학원교육 사업가로 성장 여의도에서 정치 전문회사를 운영했고 강남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엔터테인먼트요? 네. 호텔 운영을 하면서 CEO로 전문 경영인의 길을 걸었다고 소개합니다. 도넛 트럼프잖아. 회사 한번 차리면 되죠. 완전 유명해. 올해 2월에 한 지역신문에 게재된 여론조사에 항의를 품고 전동평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 소식 같은 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은 천황사에서 왕인 박사 유적지까지 왕복 35키로 모노레일 설치 모노레일 잃어버린 고대국가 마한문화에서 현대까지 역사사업 추진 친환경 농법으로 비록값 문제 무상 단계적으로 실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으로 비록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인가? 해결하겠다. 친환경 농법을 하면 비록가 안 든다라는 뜻인가요? 친환경 농자재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서 비료값을 절약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이상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시는 분이? 만드는 후보가 바로 저희 바른미래당의 도지사 후보, 박매혁 후보. 정직 컨설턴트도 하고 호텔도 하고 호텔도 아닐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하고 언제 농사를 해봐. 그리고 월출산의 적산토는 어마어마한 음이온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즘 음이온 문제잖아요. 그래도 음이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운이 있어.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스터 건강치유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래도 어쩐대요? 아이메이크 야외 건강치유센터. 기운이. 그리고 그 보도자료예요. 도시 가시 단계적으로 공급이 있습니다. 도시 가시? 네. 도시 가스? 도시 가스겠죠? 도시 가시. 너지? 아니요. 내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도시 가시 단계적으로 공급이 있는데 도시 가스에 오타겠죠? 라고 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권한이 부족해. 단계적으로 가시를 공급하겠어. 뜻하지 않게. 도시 가스에 오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소속 김철호 66세 남성 군의원 2선입니다.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04년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요 1년 공직선거미 선거부정법 반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 전에는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라고 경력에 적어 놓았지만 네. 탈당 기사는 또 없습니다.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민선 2, 3기 영암군수도 동명인이라 헷갈립니다. 현지에서는 바쁘게 선거운동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네. 막 F1 서킷을 뛰면서. 네. 인사 많이 다니시고 공약도 많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무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거니 민주당 후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없습니다. 아, 맞아. 민주당은 경선의 승리에서 공천이 되었던 정영덕 후보가 불륜 의혹과 관련된 당 젠더폭력 대책위의 보고에 따라서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오전 사이에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타당은 지금 민주당 무공천하라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저희 방송에는 후보가 없는데 다음 주엔 정식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특유의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한군은.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등록 완료 50여 시간 전인 23일 오전 경선 이외인 김선전 무한군 의회 의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한 공천 취소된 정영덕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4일 오전 현재 두 사람은 아직 선건의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상황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한 번 더. 자영역당 후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호산 54세 남성. 망운서초 경신고. 중학교를 못 찾았어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관계 안보전공 석사 졸업. 직업은 기업인입니다. 무한고구마 사업단 대표이사입니다. 4년 전엔 유엠씨가 이걸 토글토글 무한고구마 사업단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군 농민의 사무국장이니까 농민운동가이기도 하네요. 전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전과는 3건. 아무리 봐도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징역 2년, 집유 4년. 이는 곧바로 사면됐습니다. 그 외에는 2011년과 13년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2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이익사요. 매실급의 음주운전입니다. 동명이 연극배우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무한군수에 꾸준히 도전해오는 김호산 후보입니다. 2012년 상반기 무한군수 재보궐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가서 2위로 낙선합니다. 지난 두 번의 도전 때는 정책브리핑도 자주 하는 등 공약을 자주 노출하는 편이어서 아, 지쳤군요. 지금 이번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정책브리핑들을 토대로 보면 대규모 토건 싫어하고요. 경쟁 위주 교육을 경계하고요.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등 다소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당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군요. 네. 지금은 실천공약 정도를 발표하는 정보인데요. 빈집 활용 주거복지 사업 정도가 눈에 좀 띕니다. 알겠습니다.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이며 이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그쪽 라인이네요. 무소속 후보가 많은데 지금 초겨됐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네. 방금 전에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봤어요. 무소속 무안군 무소속 후보 단일화하기로 합의라는 기사를 보고 나이스 했으나 2010년 기사. 그렇습니다. 김호산 후보, 덕질인이 말하기에는 그런 후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폭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김호산 후보가 갑자기 전략공천이 되면서 4명이 터졌습니다. 압축이 주르륵 풀렸군요. 네. 폭발을 했습니다. 무소속 김재훈 김재훈 58세 남자 정당인 대불대 경영학 석사 급하게 읽다보면 대불대가 악마를 키우는 대학교가 돼요. 대불대 국제라이언스협회 355-B2 지구 총재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지구별로 나눠져요. 그리고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조직특보였고요. 아, 네. 현재는 전라남도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터졌어요. 뭐가요? 무소속인데 현 민주평화당 전라남도당 부의원장 아이쿠 도 적혀 있습니다. 81년부터 이어온 유구한 전가 5건 그렇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요. 오, 맨. 81년의 식품위생법 징역 8월에 집유 1년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불량식품 제조 같네요. 근데 가만있죠. 식품위생법 위반이 제가 100만 원까지는 행정조치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역 8월 집유 1년은 다르죠. 먹고 누군가가 아팠거나 식중독이거나 아니면 불량식품을 제도해서 유통시켰거나 제가 태어났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치상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전보다 올림픽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만 원. 네. 공사연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징역 8년에 집유 2년 징역 8년에 집유 2년이면 6년 살아요. 징역 8개월에. 아, 그랬죠.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 그리고 2010년에 사면대서 특별 복권 현재 무한의 남학일 때는 대중교통인 택시가 사업구역 제한에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제한구역을 무한군 단일구역으로 재편하고 장기적으로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구역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택시의 에어리어가 그냥 공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자한테서 실시하고 있는 농봉기 인력수급 제도가 농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4분의 2. 김팔봉 58세 남성 공인노무사 노무사 유닛 두 번째쯤 보는 것 같아요. 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었고요. 강원도에 있었어요.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민주평화당은 여기서 무소속을 낳는 암탉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무소속 무소속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왜냐하면 김호산 후보가 떨어졌으니까요. 그 뭐죠? 이렇게 팡 터지면서 시 퍼뜨리는 봉선화인가? 네. 그렇게 터졌습니다. 네. 배를 가르고 싶겠어요. 민주평화당이. 왜 내가 미안하지?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헤드에 8대 공약이 있습니다.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4만 불.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다는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8대 공약은 팔봉이어서일까요? 네. 이름을 살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무소속 후보는 사진의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네. 이게 크로마켓 할 때 쓰는 배경인데요. 무소속 임창진 52세 남성 무한군 체육회 사무국장 전남대 영문과 김홍업 국회의원 비서였습니다. 17년 음주 300 역시 민평당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당이냐를 붙여놓고 이게 당이냐? 네. 분노하며 탈당하는 기자회견하고 네. 최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것밖에 찾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에디터가 지금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문장은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네. 웬만해선 저 문장 못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증 표시 같은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임창진 후보 이 사진은 농촌에 가면 많이들 해놓으시는 건데. 파란색 배경?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지금 합성한 사진이에요. 네. 크로마키 말. 이게 막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그려놓거든요. 옷하고. 농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옷까지 그려나? 네. 다음 후보 갈까요? 여기까지가 민평당에서 터진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무소속이었던 안기선 후보가 제일 밑으로 밀렸죠. 그러네요. 네. 안기선 42세 남성 회사원. 무한 출생이었고요. 해제중학교 강조 문성고 서울대 법학부. 전에는 신안중공업 대리였고. 현재는 남양건설 기획실 차장입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4월 17일에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위에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알을 낳아서. 뭐가 있나요? 이 사람? 블로그의 별명이 저스틴 안입니다. 네. 저스틴 안 씨는 이왕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일정이나 동네 사진도 좋지만 공약은 좀 올려놓읍시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보도자료를 찾아봤어요. 건설업체, 용역업체 등 사기업과 결탁 비리가 없는 깨끗한 무한, 소통 무한, 복지 무한, 발전 무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써놓고 무한. 네. 무한군수 후보들 모셨습니다. 영광갑시다. 전라남도,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66세 남자, 현직 영광군수, 영광생, 광주대 토목공학과, 2014년 5월 15일, 재선의 당시 군수 정기호 후보로 공천이 결정나자, 주민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당하... 나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2014년에는 맨날 읽었거든. 주민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것은 새정치일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도 주민이거든요. 현 군수가 3선을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무소속으로 뛰어서 당선됐고요. 나머지는 예상 가능합니다.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왔죠. 칼같이 호남형 무소속을 잘 쳐내던 중앙당도 영광와서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공약 이행 상황 보고는 기대보다 자세했습니다. 그건 고점을 주고 싶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는요. 그만. 이게 뭐야? 이 얘기는 해야겠어요. 소비에트 혁명 때. 진짜?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 같은 사진을 쓰고 알았어요. 김연관. 분명히 소비에트 혁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군의 연관. 75세 남성. 조선대 법학과 졸업. 직업은 정당인 전권은 없습니다. 이게 저기 중국 하이퍼 헬리얼리즘 작가가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진과 실제 나이 및 실물과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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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셨죠? 네. 이분이 챔피언입니다. 아! 75세잖아요. 75세인데 이건 45세 찍은 사진 같아요. 포샵도 아니고 자신의 30, 40대쯤 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랑 친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초상화나 종교 교주 초상화 그런 걸 떠올리기. 이거 솔로 부대 그림이에요. 솔로 부대 그림. 이게 유행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약간 팝아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후보와의 모습과의 괴리는 미친 듯이 큽니다. 네. 전 도의원이라는데요. 연관이 없군요. 네. 전 도의원이라는데 여기부터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웹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김대중 비서였다는 진위도 구체적 내용도 확실치 않은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정치 대비는 무려 78년에 1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것이 시작입니다. 78년이면 나 돌잔치 했을 텐데. 우와. 저희 여기 두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81년 11대 총선에 사회당으로 출마했다는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사회당 한 번씩 가끔 나오네요. 현재의 사회당은 98년에 시작됐고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당은 조소왕의 사회당입니다. 지금 한국전쟁 중에 조소왕의 납북으로 인해 사라졌죠. 사실은 아니었다 이놈들아. 그래서 저는 총선용 급조정당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사회당이라는 정당의 역사에 대해 아시는 분 제발 제보 바랍니다. 그러네. 81년 사회당이네. 95년 1회 지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도의원에 출마했는데 여기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2회 지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 2번이 다섯 번째 출마이니 출마 중독자로 볼 수 있는데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1대 총선과 1회 지선의 텀이 14년이 있고요. 그리고 2회 지선과 2번 7회 지선 사이의 텀이 20년입니다. 돈이 없었겠죠 뭐. 아니요. 저는 출마 중독을 다스리려 다스리려 애쓰지만 결국 재발해버리고 마는 그런 슬픈 스토리를 예상합니다. 그 정도 텀면은 클론 아닐까요? 모든 것이 미스테리아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이버가수 아담 이런 거. 없고 막 실제로는. 실물 보신 분 제보. 실물은 웹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사진을 다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사진과 달라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선거법의 여권법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6개월 있는 사진으로 갑시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인상파 그림 같아요. 옛날에 을지로산과 지하에 만화는 썼는데 액자 가게에서. 맞아요. 고흐랑 친했다던 그 저... 고갱? 탱기 아저씨. 아 탱기. 탱기 아저씨. 알아요? 자. 한평군수만 하고 좀 도십시다. 전라남도 한평군수 더불어민주당 한평군수 김성모 강약약 중강약 원래대로 안 웃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웃게 되네. 김성모 66세 남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각할까? 이게 이런 어록이 웃는 사람이 있고 안 웃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할게요. 생각할까 하다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평생 81년에 계속해서 이게 옛날 기사들 보면 주식회사 한국 스치로포를 설립했다. 아 나 웃으면 안 돼. 잠깐만. 스티로폴. 스티로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한국 스치로폴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요즘 기사에는 한국 스티로폴이라고 해요. 같은 회사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번영회장 출신이고요. 기업가 유닛입니다. 스티로폴과 판넬 관련한 회사들을 많이 운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열재 같은 것도 수출하고 했나 봅니다. 무안의 노령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노인용신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임재상 대표기자라는 사람이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김성모 후보를. 임 기자는 지난 14년에 한평 군의원에 출마기도 했습니다. 동네가 이렇습니다. 다시 김성모 후보로 돌아와서 김성모 화백의 극에 이런 명대사가 있죠. 돈 내놔 새끼야 드리겠습니다. 필요없어. 김성모 후보는 당선되면 당연히 매달 받아내는 군수 월급에 필요없어. 를 외치며 월급 1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군의 다른 일에 쓰겠다고 했는데요.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군수 연봉이 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의 군이라면 군수와 의회의 재정 형성 능력이 바닥에 가깝다. 형편없다라는 의미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가는 회사 다니면서 만든 정가 같네요. 그리고 사업하다 생긴 정가 5개가 있습니다. 97년부터 03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실환경보전법 위반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1999년에 있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불실기제 공정증서 원본. 이건 말장난인가? 행사상법 위반. 네, 벌금 500만 원 있습니다. 오범위형인 김성모 후보를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입니다. 이윤행, 52세 남자. 한평군 손불면 석산로에 거주하고 있고요. 전북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초당대 행석 직업이 한평군의 의원인데요.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탄핵 후 대선 정국의 탈당에 국민당에 입당한 제가 그동안 쭉 이야기하지 않던 호남의 흔한 지역 정치인 케이스입니다.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하여 농협 직원, 자동차 정비사 등의 직업을 거치다가 30대의 초당대에 입학해서 행석을 딴 것 같습니다. 공약에서 흔한 소리를 다 빼면 볼 것은 복지 분야가 남아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이건 저도 처음 보네요. 꽤 많았었는데 지역에 가면. 이게 관에서 하지 않고 단체들이 해주셨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의성군 이런데부터 해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천원버스가 보이고요. 드론 농약 살포지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사님이 한번 지적해준 적이 있죠. 드론 관련된 사업은 아마도 관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 있어요. 어서 압축 풀렸는지 늘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무소속 노 두근 65세 남성 정치인 목포대 행박 전 강진군수 권항대행이라고 썼는데 이건 부군수라고 쓰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들 쓰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현 전국자원봉사연맹 광주지역 총재입니다. 73년부터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입니다. 16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혜로 150.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50. 네. 특혜를 내고 쓰면 그 돈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공약은 5대 전략 50대 과제 해가지고 5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씩 5개 해가지고 50개가 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관광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더민복지 읽는다. 읽는다. 아니 이게 큰 제목이라서 그러니까 농업소득증대 10개 관광상업 활성화의 10개 일자리 창출의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두근두근 한평사랑 그럴 줄 알았어요. 두근두근 아 노두근 후보군요. 오 나 지금 알았어요. 몸무게는 이분은 1200g일까요? 두근두근이니까 2400g이겠죠. 그러면 개체량에 실패해가지고 후보 안 될 것 같아요. 경선을 못 통과했는데 개체량 실패한 거 아니에요? 1.2kg으로 몸무게. 네. 개소식 연설 끝자락에는 아내를 불러내서 눈물의 여인 라정임 여사 덕택에 오늘의 노두근 군수 후보가 존재한다며 울먹여서 관중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분이 출마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내분은 개체량도 통과하고. 네. 아마도 우리가 전남을 그동안 돌아봤잖아요. 법칙에 의하면 노두근 후보가 군수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보건 선거에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분께서. 네. 그러실 거라는 건 아닙니다. 무소속 무소속 윤석규 69세 남성 전 외교관 윤석규 영어학원장 학원 이름이 이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이 학원은 전 외교관 윤석규 학원입니다. 네. 제가 부모면 한 번쯤 보내고 싶어 뭔 생각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상담이나 받아볼까. 그건 학생이 아니라 스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엔터 안 친 거죠? 네. 전 외교관이고 윤석규 영어학원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네.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과정 3패 정책 군수실 비서실 관사 폐쇄를 내놨습니다. 3패? 네. 3패 군수실 비서실 관사 폐쇄를 내놨습니다. 네. 무역진흥공사를 설치하고 외국어 고교 유치 및 영어마을 육성 특목고인데 시대에 역행하네요. 네. 그리고 택시기사를 문화관광해석사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규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한 3개 정도 찾아가지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은 검색하셔도 아무 정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헛수고를 안 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뭔가 하나를 찾았는데요. 전 외교관 윤석규 영어학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27일에 등록된 신규 브랜드 문서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꿈꾸시네요. 내가 틀렸어. 너무 제가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한편 군수까지 확인하셨고요. 전남 마지막 지자체가 남아있습니다. 광고 뒤에 신한 군수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넘어가고 기초위해들 들어보고 가시죠. 어디로? 각자의 갈 길로.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전라남도 신한 군수 저도 몰랐습니다. 한참 찾아볼 때까지는요. 2017년 16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 꼴찌 가뜩이나 이것도 힘든데 10년째 들어서 식겁한 강력범죄들 때문에 악명이 높아져가는 신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하나갑의 고향이지만 막상 그 고향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경배 42세 남자 민주당 전남 지자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어리고 두 번째로 어린 후보보다 10살 어립니다. 지방에 새가 있을 리가 없죠 이러면 전략공천 목포고 중대 국제관계학과 음주운전 100 곱하기 2 정치인 유닛 20대 때 국회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20대 1 때 국회에 들어갑니다. 이기규 의원 한병도 의원 강훈태 의원 얼마 전까지는 추미애 의원실의 비서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요. 민선 5기에는 강훈태 광주광역시장의 서울사무소에 있었고요. 민선 6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외협력팀장이었습니다. 성남시의 대외협력팀장이었습니다. 약간 보집러 느낌이네요. 보집러 보집러 목포의 3대 천재 자기 빼고 나머지 2명이 누구인지는 자기도 모르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사촌동생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자 민주당의 기존 정치인들은 탈당 무소속으로 응수했고요. 그런데 이게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난 지선에 새누리당이 괸당 혁파용으로 중앙에서 전략공천했던 원희룡 모델이 자꾸 생각나는 인물입니다. 지역정치 견제용 전략공천의 경우에는 보통은 당원당규에도 좀 무리가 있고요. 지역지지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무리를 해야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 민주당은 불만 안 났지 불바다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당대표 비서실이냐 왜 하필 이재명 쪽 인사냐 경선이라도 제발해라 등등등 전남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잡음 속에 나온 후보입니다. 본인까지도 당의 의중을 몰랐던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별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민주평화당 공천 끝났나요? 공천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연선 64세 남자 민주평화당에서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당인입니다. 전과는 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지난 6회 지선에서 세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전남 도의원회 출마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요. 신안군의 공천은 민주평화당에서도 난리난리였습니다. 신안군 분위기 되게 안 좋은가봐요. 네. 여기서의 공공해적은 고기로 후보 진검다리 재선 군수죠. 전략 공천을 원했어요. 하지만 정연선 후보 도의회에서 날아온 정연선 후보는 경선을 원했습니다. 고기로 후보는 비리로 군수직을 상실한 적이 있는데다 지금도 비리 혐의 하나가 조사 중입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는 지역위원장 이윤석 전 의원이 도움을 주는 듯합니다. 고기로 후보와 정연선 후보 두 후보의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윤석 전 의원은 기독자유당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의 보궐선거에 추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못 써줬어요. 그래서인지 공천 방식이 경선으로 많이 늦게나마 결정됐습니다. 고기로 후보는 경선에 불참하고 탈당을 감행해서 윤세민의 품으로 돌아가 저를 미안하게 했고요. 김경화 예비후보와 정연선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김경화 예비후보, 폭저법 이외의 변호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 4회를 자랑하는 김경화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누른 정연선 후보가 최종 공천되어왔습니다. 공약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소속은 많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약 말고요. 다 XXX 무소속이 날립니다. 우량 후보가 나왔는데 우량 무소속 박우량 정연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어요. 그해 10월에 신안에서 고기로 군수가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옵니다. 재빨리 내려가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당선. 그렇군요. 그래서 전 신안 군수가 그에다가 2010년에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 2014년에 세정치민주연합의 공천으로 출마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시안부 판정을 받습니다. 아 네네네. 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소문도 그냥 내버려 둔 채 호련히 서울로 와서 아내를 간호하다가 떠나보냅니다. 그렇죠. 자신이 신안 군수 시절에 100년 동안 불가능했던 야간 여객선 운항을 노무현 대통령 두 번 뵙고 해결한 일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자치단체가 완전 버스 공영제를 실시했다며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아직 없으며 전국 백원택시의 시발점이 신안 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원택시는 최초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014년 갑작스럽게 후보를 사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그 아내를 병관을 하느라고요. 네네. 그렇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거의 지금 신안의 이번 공천과 이번 군수선거와 관련된 시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박우량 후보 얘기 나오면서 캐치프레이즈는 천사섬 신안 섬이 천네개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는 세보면 더 있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공약은 야간 여객선 운항 확대 그리고 큰섬의 특별공원 조성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임흥빈 57세 남성 정당인 광주대 법대 전 전남도의원 3선입니다. 02년 출마 경력을 살펴보면 부국산업건설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어린이집 대표이사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정가 4건 일관성 있네. 그냥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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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경토법 위반 도로경토법 위반 06년도 음주 여기까지 낸 벌금이 총 450이에요. 이 정가 3건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벌금을 이렇게 찔끔찔끔 내기 싫다. 2015년 음주 500 총 950 음주로만 950은 훌륭화된다. 차를 한 대 살 수 있게 돼. 한방에 음주 500 최고 기록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요. 최고 기록입니다. 그 이상이면 실형이 어쨌든 15년 음주 500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우수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누구나 아니겠어요. 장애인 공약이 있어요. 여러 공약도 있지만 재가 및 시설 거주 장애인 전수조사 섬 거주 장애인 이동권 문제 소금 판매 확산과 지역 이미지 재고를 위한 신한 희망일터 운영 장애인을 요기에 취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등등의 장애인 공약들이 다른 공약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여론화가 한 번 된 문제에 대한 얘기라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느낌이 안 좋아요. 신한 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한군 밖에 나가면 소금의 소자도 못 끊는단 말입니다. 신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여튼 마지막으로 디펜딩 챔피언이 남아있습니다. 무소속 고길호 73세 남성 신한군수입니다. 유달중학교 목포고 졸업 동국대 유고학번 중퇴 나중에 목포과학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간진하게 전신한군수 현신한군수 05년에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200 95년 출마 이력에는 하나갑 국회의원 비서관이 있습니다.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아까 박우량 후보편에서 정확하게는 전략공천에 반발한 것이 아니고 경선을 원하지 않았는데 경선을 한다길래 나한테 전략공천을 안 줘서 박우량 후보랑 나쁘게 말하면 서로의 자리를 깨어찬 거고요. 좋게 말하면 테트리스가 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우량 후보편에서 고기로 군수가 당선 무효 판결이 나니까 하남에서 내려와서 박우량 후보가 군수가 됐죠. 02년 당선, 06년 단선, 그리고 무효 그리고 박우량 후보가 아내를 보필하러 떠나니까 14년에 또 다시 당선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칸 뛰어서 3선 그러게요. 테트리스가 많았네요. 네. 4선 도전입니다. 14년에 선거 당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그 토지를 담보로 선거 자금을 대출받아요. 아 누구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을까요? 누군가한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그 대출금을 또 갚아요. 아 그 혐의로 올해 2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수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거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경제팀이. 대환대출인가? 새로운 공약의 남발보다는 민선 6기 50대 역점 사업 추진을 완성하는 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라북도의 도지사와 시군의 장후보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교육감 후보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입에 거미줄 칠 뻔했지만 전라남도 교육감 2018년 3월 25일에 2선 교육감인 현재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전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못 봤는데 그 사람 그런데 안 된 거죠. 사퇴했는데 교육감을 사퇴를 했는데 네. 안 됐습니다. 3선 교육감 도전이 안 됐고요. 그렇게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우면 안 된다고. 그러게요. 현재 교육감 없는 교육감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교육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요. 현재 21만 4천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명 이하의 학교가 41%나 차지를 해요. 전남의 재정자립도 자체가 26.2%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최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없는데 새로 생기는 신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 그리고 폐교 직전에 소규모 학교까지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전남입니다. 그렇죠. 폐교들이 속출하는 동네는 근처 도시로 가면 과밀 학급이 또 있어요. 당연히. 새로 짓기엔 돈 없고. 장, 서궁, 남성 63세 순천 거주고요. 광주고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이 단일 후보고요.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전교조 위원장이었고요. 해직 경력이 있습니다. 2003년 지시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림이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 중등교사 출신입니다. 카페의 프로필이 나라는 촛불 대통령, 전남은 촛불 교육감을 내걸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전남 장애인 교육권 연대준비를 맡아서 관련 예산과 법률을 안착시키려고 45일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끈 경력이 있고요. 이게 좀 많이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걸 내걸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장희국 후보, 전북의 김승환 후보, 지금 전남의 장서웅 후보를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관 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요. 공약도 발표를 합니다. 다음에 광주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지나가게 되면 GMO 없는 친환경 급식 확대, 고교 무상급식,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즉 평화통일교육, 성평등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부모 가계살림 활짝, 그래서 교육비 지원과 교복과 체육복 지원 등이 공동공약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은 공약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 안에서의 학생만을 생각을 하는데 전라남도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탈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을 하면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월별로 2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에게는 직업란에 무지개하고 쓴 사람이 흔치 않은데. 네, 그러게요. 전 교육부 도덕교과서 편찬심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78년 초등교사로 시작을 해서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장까지 변수 없는 길로 왔습니다. 이제는 교육감 도전이 남아있는 거죠. 편교사가 장학사에 올라가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중간에 연수를 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 가나 봐요. 이 오인성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때문에 잠시 읊어드릴게요. 전남도 3향교 전교연합회 대한불교 조계정 용천사 주지 그리고 김명환 전 전남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교육청의 행정국장, 목포경찰서 서장 교육연수원장, 초등여교장협의회, 유치원원관원장협의회 유치원원장은 교육장 아니라 오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할 수 있을지가 굳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느낌이 좀 확 오죠. 그래서 이 3천 명한테 이뤄진 대규모 자문단을 꾸립니다. 유불선 통합 후보를. 자문 다 들으면 끝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후보의 성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도수와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몇 가지 그냥 볼만한 공약 중에서는 지형 맞춤형 교육 공약입니다. 진도에는 국악중학교 그리고 해남에는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 영정 있는 사당이 있으니까 호국의 성지로 만들고 이렇게 좀 웃겼어요. 해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던 고시기도 해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고유 공간으로 만들다고 하니까 대응사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뱅이 책상에도 하나 갖다 놓는 체험관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네. 체험관 이주의 공약을. 뭔가 사람들이 잘 되면 토템으로 삼고 싶어서 미친다니까? 고석교 후보고요. 남성 61세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교수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전남을 맡아 있고요. 아 네. 코스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정책기원의 이헌이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 계속 기승전 예산 얘기만 합니다. 충분한 예산 없이는 전남 교육은 성공할 수 없으니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의 경연가 인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연? 뭔가 군수나 시장 후보 같은 접근이네요. 그렇죠. 이미 구축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얘기죠. 사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됐으면 하고 바랄 교육감을 중앙정부가 바랄 리가 없죠. 그러게요.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기승전 교육예산 공약입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해온 민주진보 교육감인데 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왜 장석웅 후보가 쓰느냐. 진정한 나는 진정한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웅 후보에게 지금 견제구를 하나 날렸고요. 압축이 이미 하나 풀려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을 며칠 전에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흐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딱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센터에 하나 있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있는 사람은 꼭 자기가 왼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왜인지 모르겠어요. 기초의회를 돌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죠. 소소하고 귀여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걸 기사를 어떻게 써온지가 궁금한데 순천시 의회에서 임종규 의장이 개회사를 읽으면서 최근 자신의 수상 내역을 말하자 김인건 의원이 자기 의정 홍보나 하고 있어. 라고 말해서 임종규 의장이 김인건 의원을 10초간 째려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자는 그걸 세고 있었을까요? 이런 소소한 시골에 귀여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장선 군민날 행사장에서 군의원이 뺨을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동섭 군의원은 행사에서 군수가 재경 향후 회장에게 축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서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향후 회장한테 축사를 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이거에 군의원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서운한 거야. 기념식 후 임 의원은 군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을 향해서 축사할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요. 서울에서 행사하면 향후 회장님도 군수님 축사해 주지 마셔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뺨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사람은 C씨. C씨? 네. 미스터 C? 아무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썸가이. C씨가 뺨을 때리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요? 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C씨가 임 의원의 선배인가 봐요. 아, 네. 느닷없이 때렸다. 피할 틈도 없이 맞았다. 때리는 것을 봤으면 내가 피했을 것 아니냐. 원래 모든 진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사신경이 이 정도일 리가 없다. C씨하고는 다툼도 없었다. 한데 쳐놓고 서로 이제 추닥추닥 말싸움을 했다. 당신이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C씨는 선배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고소하는 사회가 됐다. 고소는 했군요. 네. 내가 전직 향후회장이기 때문에 군수하고 향후회하고 화합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임 의원이 이런 놈의 대우가 어딨냐. 군수가 축사 안 시켰다면서 향후회장 앞에서 펌프질을 하길래. 근데 왜 항의의 의미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펌프질을 했다고? 그쪽에서는 이간질 혹은 항의를. 그 동네 말로 그런 건가 봐요. 풀무질 같은 느낌이겠죠? 돌이 불타고 있는데 풀무질을 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하니까 더 그윽해지네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참 답답했을 텐데 저희가 듣기에는 3살짜리 애랑 4살짜리 애가 싸우고 있는데 그걸 말리는 게 귀찮은 사람의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뭐 저걸 싸워 이런. 펌프질을 하길래 너는 의원에서 이간질이나 하는 언사를 하고 있냐 하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용어로 개전의 정이 없죠. 보통 이럴 때 가장 민망한 사람은 축사를 안 했던 재경향후 회장이죠. 그렇죠. 앉아있던 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네. 심지어 이분은 기념초량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참 정치 DNA의 문제인 게 그 위에 사람들이 줄 세워가지고 인사하고 테이프 끊는 순서 못 지킨다고 난리난리 치고 집이 먼저 가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 거 보고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해남에서 소식입니다. 해남권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연수를 가서 화투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그건 뭐 국외 연수가 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4명의 의원이 수백만 원의 판돈을 놓고 화투를 치다가 아 커졌구나. 그냥 게임이 아니었군요. 누군가가 속임수를 썼어요. 또 타짜 안에 있었어요? 밑장을.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 급기야 화투판을 업고 아. 파토. 땡땡 새끼. 땡 새끼. 라는 욕설까지 쏟아내면서 싸움으로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되게 향토스러운 사건이네요. 아 논란이 이제 번지니까 의원들이 해명하면서 사과하면서 했어요. 원래 그 두 개를 같이 하죠. 네. 당시 의원들은 당일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식사 후 숙소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그냥 의원들끼리 5만 원씩 내고 점당 500원의 화투를 쳤다. 화투는 4, 5명의 의원이 쳤는데 잠깐 치고 나간 의원도 있고 화투를 치는 의원에게 자신의 돈 5만 원을 언제 내연되어 있다고 한다. 광팔은 거죠. 광팔은. 네가 잘하는 거 보니. 의원들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술 취했구만. 술 취했구만. 화투 룰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 이게 모든 게임에서는 룰을 통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부 통일보다 어렵죠. 이거 상징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럴 거예요. 저 군의원들. 앞에서는 속임수였는데 뒤에서는 화투 룰에 대한 언쟁.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동네마다 미장빙기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자리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군의회 감상을 하셨고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유권자일지라도 어디 자그마한 군단이 이런 데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당신들 이러고 놀고 조래도 안 만들 거 아니냐. 당신들 뭐 당신네 이익단체만 봐주고 일은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냐. 공약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작은 동네에서는 군수 후보나 군의회 후보가 군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당선된 다음에 그 군민을 추방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냥도 신기하고 기사를 읽어서 신기한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 언론들이 좀 많아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그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디 쉬울까요. 그런데 지금 숫자에 의한 숫자를 보면 지역 언론들은 그저 공생할 뿐이죠. 저들하고. 조금 답답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전남을 돌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광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명의 노동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상 피디가 빨리 티셔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금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통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광주광역시의 시장, 구청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